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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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설령님 오시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인사받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오셨나? 아직 다들 좀 해보셨어요? 이거 게임? 저는 전에 했었어요 기본적인 키는 아시겠네 네 어땠어요 저는 이거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달까? 딱히 그런 느낌이 없었고 속 터진다 제가 게임을 좀 잘못 가져왔나? 뭐야 나 마우스가 안 움직여 이거 왜이래 이거 나 마우스 안 나 잠깐 재프팅하고 가 재프팅하고 올게요 아니 마우스 안 움직여서 이거 컴퓨터를 못 꺼 아니 이거 어떻게 꺼? 컴퓨터 아직도 안 샀어요? 저 나는 백설령 누나가 있어서 참 고마워 아니 백설령 누나때문에 나는 살았어 아니 왜 게임 키니까 뭐가 없어? 왜 움직이지? 대단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야 일어나는 거 반갑습니다 아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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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성훈 형 큰일 컨셉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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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형 컨셉이야 그만하세요 그럴 수 있지 왜왜 나 뭐라고 하는지 못들었어 컴퓨터가 잘못한거지 뭐하고 계세요 저요? 백설령님 안된대요 아 백설령님? 아니 컴퓨터가 안된다 네 아니 그정도.. 아니 잠깐만 근데 선영 누나 컴퓨터 소폰 있지 않나? 아니 언니 그 컴퓨터 고쳤다며 아니 나보다 심각하네 아니 지금 게임을 켰는데 마우스가 갑자기 안 했는데 관심 가져달라고 일부러 저러는거 아니 아니 진짜요 아 잠깐만요 아 기다려보세요 아 관심만 주면 돼 옛다 관심 네 아 나는 설형 누나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람이 한결같은게 중요한거야 뭔 소리야 너 주짱님 야 우결하잖아 아 뭔소리에요 아 뭐야 아니 쌍맨 아니 쌍맨님 무슨소리에요 뭐 우결? 아 아니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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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에요? 예? 연애에요? 아 됐다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네 아 아닙니다 제 제노님 그.. 그.. 우결하시면 진짜 이쁘십니다 아니 갑자기 아 이쁘긴 한데 쌍맨님도 한명 소개시켜줘 쌍맨님도 쌍맨님도 쌍맨님은 뭐 지금 현재 진행 중 아니신거야 아 저는 소개시켜줍니다 저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저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와 재미없어 와 와 소리 잘 들려요? 아이 재미없어 와 네 잘 들립니다 그.. 백전랭님은 소리 잘 들으니까 컴퓨터만 잘 되면 돼요 아 고쳐 고쳐 네 소리는 실려왔으셔도 아무 키나 안 눌러가지고 마우스 안 움직였어 네 아무 키나 그치 아무 키나 누르면 안되지 그쵸 그 사실을 몰랐네 아무 키나 누르면 안된다는걸 자 그러면은 플레이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방을 파야되는데 예 방을 뭐 어떻게 어떻게 파야 소윤누나가 퇴근해보지 않았나 네 소윤누나가 했으니까 우리가 스팀으로 들어가죠 같이 하기가 소윤누나가 여기서 제일 잘하셔 아니오 나 이제 못해 소윤누나가 최근 했잖아 한판을 했어 한판 그 설양님은 잘 돼요 이제? 움직여요 응 재밌다 이거 있잖아 맵 맵을 뭐 할까 그거 좀 쉬운 맵으로 하자 일단 처음엔 좀 쉬운 맵으로 해야 예예 어 그 쉬운 맵인데 그 내가 그 어 뭐야 잠깐만 이거 내가 해본 맵을 무슨 처음 완전 처음 맵이 있고 어 잠깐잠깐만 잘못 만들어 어 뭐야 아 여기다 어떻게 아까 이거 그 뭐지 완전 그 처음 맵이 있고 난이도 비슷한 다른 맵이 있는데 나도 안해본 맵을 해야돼? 어떻게? 뭐 해본거 해도 되고 그냥 재밌는 맵 아무거나 그냥 일단 뭐 맛보고 뭐 결정하죠 뭐 능지나 이제 컨트롤적인 요소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이 게임은 모든게 능지가 필요하긴 합니다 네 능지도 필요하고 피지컬적인 것도 이제 백셀 아니면 컴퓨터도 해야되고 아니아니 여러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아 점 꼽는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아 지금 뭐 일단 소연 누나가 그 스팀 따라가긴 한데 그냥 소연 누나 바로 팠나 지금 잠깐만 아직 안팠어 강소연 있는데 여기 어 나 지금 침추가 안되있어 나 지금 잠깐만 나도 침추가 안되있어 나도 침추가 안되있어 ف 오케이 네 아이디 알려주시면 디코 아이디로 디코로 디코로 오케이 오케이 친구 등록하겠습니다 예예 제일 처음 맵부터 할게 그러면 오케이 어 나 백설량이랑 진추돼있다 우리 다 해보지 않았나? 어 나도 소연이랑 진추돼있다 이거 소연이가 진추를 다 해가지고 초대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아무도 진추를 안 되있어요 오오오 뭐야 제발 그만 좀 해 누구한테 맞은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리야? 일부러 저래서 관심 가진다고 아니 내방이 지금 백만원 나왔다고 백만원? 한 번 쏘시죠 아 나 이렇게 돈 안 내려고 하시던데 나도 컴퓨터가 고장낼까? 아 컴퓨터 상했습니다 저희는 없나요? 홀플랫 저희는 없나? 어 됐다 방금 나 아이고 천원 감사합니다 전 천원도 없습니다 아이고 삼천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뭐야 많이 받았네 삼천원을 부럽네 그 님들 그거 그거 그 뭐지 스팀 아이디 좀 써주세요 친추하게 예 여기다 쓸게요 네 네 여기다가 스팀 쓸게요 잠깐만 이거 스킵도 있나요? 스킵도 할 수 있나보네 이거 처음 알았네 티토리얼 스킵 아니에요? 아 이거 스킵도 할 수 있다네 아 이거 스킵도 할 수 있다네 친추 걸었어? 아 잠깐 이거 아이디가 아니라 그 친구 코드를 알려줘 어 친구 코드 알려줘야 된다 아 친구 코드? 응 이거 그 위에 친구 들어 그 친구 추가 들어가면 그 코드 있어 제가 코드 넣었어요 아 이거 코드 어디다가 들어가야 돼? 어디다가 넣어야 돼? 플레이 친구 코드 입력에다가 두면 돼요 아 소연씨 저는 접속했어요 감사해요 예 아 왜 이렇게 갑자기 착해졌어? 뱀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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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드에다가 써주시면 제가 초대해드릴게요 어? 앗? 공개해버렸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갑니다 거기다 써주세요 저 제꺼 썼죠? 예예예 그 초대해드리는 거예요 모든 친구보기 애가 친구에 이거 들어가면 되죠? 아 저 여기서 쓸게요 제꺼? 예예예 제나님 초대 보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죄송한데 친구 어디 가서 보나요? 아 그 스팀 그 오른쪽 아래 플라이언트에서 맨 위에 스팀이랑 모기랑 친구 도움말이 있거든 아 예 찾았습니다 어 수락했는데? 수락했는데? 네 수락하면 로딩창 뜨고 방으로 들어와죠 어? 안 들어와요? 네 아직 초대를 안 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눌러보실 친구에서 프로필 이름 아바타 변경 네 친구 추가 누르세요 친구 추가 네 친구 추가 눌렀어요 그럼 친구 그 이거 친구 코드 말하는 거 맞죠? 네 그거 복사해서 디스코드 네 디스코드 남겼습니다 디스코드 이거 그냥 아무나 봐도 상관없지 예 그 친구 어차피 안 받으신 거 이거 저 강소연 그것만 받았어요 예 보냈습니다 자 두 분 등록했고 자 방 만드시면 얘기해 주세요 백설량님 코드 썼어요? 네 저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네 소연님 봤습니다 이거 침착맨 이거 맞죠? 네 예 예 봤습니다 소개 다했습니다 저도 강소연이에요 오케이 저도 지금 들어갑니다 외로우별로 전을 안 꼽는다 오케이 이 정도면 뭐 우리 10분이면 뭐 괜찮은 편이네 어? 뭐야 한 50분동안 할 줄 알았네 뭐야 나 왜 초대가 안 되죠? 저희 들어왔어요 잠시만요 그 선생님 그거 들어오셔야 돼요 그 게임 들어오셨어요? 예 게임 들어왔는데 초대가 안 와요 어? 그 그 그 뭐야 스팀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팀 메시지로 초대가 없거든요 그니까 그거 눌렀어요? 예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예 이거 전에 해봤어요 한 번만 더 보내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스팀에서 저 저 침추받았나요? 다들 그 쌍뱅님도 받았나요? 아우 감사드립니다 친구 다 다 다 침추받았죠? 네 저 침추받았어요 저 침추받았어요 B.S.Y가 누구야? 나 나 나 나 저 백설력 아 어? 아 하와야 셀츠가 없네 아니 그 웹캠으로 따세요 아 웹캠으로 딸 수가 있어요? 네 웹캠으로 얼굴 딸 수 있어요 본인 얼굴 아 그래요? 네 좀 많이 아니면 저기 여기 여기 백설력언니랑 배나님 둘 중 한국 초대해 보실래요? 전 계속 기다리는데 안 뜨거든요 대기 중 그러면은 잠시만 내가 쌍뱅님이랑 오빠를 한 번 침추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초대 보냈는데 안 받으시는데 친구가 안 됐나 봐 우리가 네 친구 안 됐나 봐 그 정말 혹시 아 친구 됐어? 아 친구 됐어? 됐는데 이거 초대가 같다는데 아 나 송출컴이라서 안 되는 것 같다 아 아 또 참 내네 하하하하 왜 그러냐 진짜 아 이게 그런 게 있어? 왜 뭔 소리야 아니 나 이거 안 된다고 왜 캠 왜 캠이 안 된다고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오프라인 표시 돼 있나요? 오프라인 표시? 아뇨 이게 자기 아니 이게 자기 컨셉 잡으려고 뭐 억찬네 그니까 자기 컨셉 계속 계속 유지하려고 저는 친구 제노 님밖에 없어요 저 제노 님밖에 없어요 제노 님밖에 없어요 제노 님밖에 없어요 잠깐만 친구 이 이사용자가 친구입니다 아 친구 되기가 힘드네 친구 몰라 쌍배님이 어딨지? 잠깐만 이사님이랑 나랑 친초가 돼있다고요? 어 찌려 돼있어 어 나랑 쌍배님이랑 친초가 돼있는데 어 친구 젊고 초대해봐요 이거 잠깐만 친구 안 돼있는데요 저? 아 여기있다 잠깐만요 초대 초대하기 아냐 여러분 이 정도면 별로 전 안 꼽는 거야 백살냥 어어 어어 제가 잘못 초대했어요 백살냥 님이 닉네임이 뭐예요? PSY 어 쌍배님 이거 됐다 쌍배님 초대 됐다 봤죠? 오케이 오케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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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침창매 님도 방금 제가 또 초대장 보내드렸거든요 혹시 바라보실게요 저 응원장 받았습니다 초대했어요 아 왔어 왔어 왔어요 됐어 왔어요 소현님한테 나왔습니다 저한테 너무 막중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침창매님 당황했어요 아니야 이거 고민해도 상관없어 저기 친초 안 받으면 되잖아 맞아 맞아 받으셨나? 침창매님? 어 자 급할수록 돌아갑니다 썸외 연결 중입니다 썸외 연결 중입니다 지금 자 여기 초대가 왔어요 네 오셨어요? 쌍배님 오셨어요 저 왔습니다 이제 팀 쌍배님만 이거 아니야? 시작하기? 잠깐만 내가 화면을 좀 봐야겠다 오빠 일단요 그 휴먼 폴플렛 있죠 아 알지 아 그 정도는 아니지 이해해 줍시다 이해해 줍시다 우리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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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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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하면 시작할게요 예예 나왔다 나왔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원숭이 누구에요 원숭이 개비스쿠 누구에요 저거 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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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글라스 끼고 온 겁니까? 하얀이 없어요 이거 WASG로 움직이고 가끔 이렇게 보이는 거 이거 설명서더라구요 놔 놔 놔 놔 이거 봐야돼?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봐야돼? 어떻게 하지? 아 쌍맨님 이거 안해보시죠? 예 전 안해봤습니다 아 그러면은 봐야되겠다 아 일단 그래 쌍맨님 왼쪽 버튼이 왼손이고 오른쪽 버튼 오른손 네 봤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겁니다 들고있는거 그런게 이게 이렇게 보이는게 설명서고 되게 없어 자 오케이 어 쌍맨님 잘 드네 무거운거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예 자 아니 너무 붙지마 너무 붙지마 안 들고 나면 돼 벌로 아니 너무 붙지마 아니 너무 붙지말라고 아니 너무 붙지말라고 이동정돈 할 수 있어야지 이동정돈 아니 갑자기 나버리는게 어딨어 밀지마 자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아니 구멍포 버리면 이게 또 나오잖아 아니 아니 처음부터야? 버려 아냐아냐아냐 무시해 무시해 자 이거 이쪽으로 눌러서 버튼 누르면 돼요 그쵸? 나가 자 쉬워요 치워 치워 지금 뛰는 키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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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아 뛰어서 뛰어서 이렇게 아 뛰어서 이렇게 딱 잡아 이게 더 빠르네 아 이게 더 빠르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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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해야 돼요 두 명에서 그걸 줘야 돼요 같이? 같이? 어 어 이거 이거를 같이 불러요 나는 눈물지 마요 나는 눈물지 마요 나는 눈물지 마요 아 머리 좀 야 나와봐 머리 치워 아 머리 치워 아 머리 치워 아 머리 치워 아 머리 치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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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 쉬워요 이 정도는 아 이 정도는 솔직히 너무 쉬워요 여기서 막 갈리면 안 돼 나 이거 왜 이래 뭘 자꾸 왜 이래 아 좀비 같은데 아 자 이거 할 수 있죠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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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배 백설량 콤비 좋았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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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2탄인가요? 자 2탄 너무 쉬워요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어려웠거든요 저도 깨봤거든요 일단 한 명 죽었습니다 일단 한 명 죽었습니다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도 내려와야 돼 예 죽어도 다시 살아됩니다 자 여기 위로 가야 돼요 기차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로 이제 탕에서 올라가야겠죠 오 백설량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잠깐만 바 날려버렸네 오 기차는 함정이야 여기로 가야 돼 기차 함정이라고요? 아 저쪽 헤이 헤이 가이즈 컴먼 여기다 갔다봐 기차 함정안이 있는 어 기차는 안인게 기차로 갈 수 있어요 어 뭐야 아니 장군님 조현님 일단 조현님 일단 조현님 일단 아아 아아 조현님 팔고치고 있어 아이씨 이거 어떻게 올라갔었는데 아 그럼 둘이서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지던데 아니 한명씩 가야되는거 같아 내가 봤을때 이거 이거 저쪽으로 옮기는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이거 옮기고 있습니다 일단 옮기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보면 잡동산이 죽고 다니는데 잘 땡겨봐요 아니 둘이 뭐해? 됐다 됐다 이거 보면 괜찮지 않나? 용차 와아아아아아 죽다 됐어 됐어 어어 어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에이 이거 떨어진다 또 떨어진다 잠깐만 떨어진다 떨어진다 또 떨어진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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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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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어디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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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라고 이 바보들아 아니 기차로 가는거 짱구는 어느새 올라갔어 아니 기차로 올라가는거라 지금 팀워크 없네 다시 갖고와 저거 아 바로 올라갔네 오 됐다 됐다 어 이거 좀 어려운데 자 기다려봐 내가 갖고 올게 아 밀어 밀어 이거 밀어서 새로 떨어뜨려 밀면은 떨어져 아니 그걸 왜 미련 갖는거야 이거 떨어지면 새로 새로 리스폰돼 아 이거 아니 떨어져 버렸어 리스폰돼 리스폰돼 아 왜 어 나 올라갔어 한 명씩 올라가면 돼 아 빨리와 올라왔는데 뭐야 옆으로 올라왔지 난 어 어 어 잠깐만 아 이거 못해 아 이거 아 이거 내가 올라와가지고 다 죽으면 된다 아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아 이런 사기가 뭐야 뭐야 왜요 왜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이 맵이 여기네 아 이런 식으로 돼있나보네 짱구가 재원이야? 네 짱구다 한 명만 대면 돼 한 명만 아 내가 내가 천재네 여기서 하하 좋네 여기서 이거 점프 이거 잠깐만 야 이거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데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인간 지네 만들면 되지 않겠나 하하하하 나랑 똑같은 생각 없어 갑시다 갑시다 그럼 아니면은 누가 앉아주자 아 그거 좋은 방법이야 아 아 앉는 게 있어요 또 이거 앉는 티가 어떻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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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숙일게 나 머리 숙일게 하하하하 한 명씩 야 내 목을 사용해 내 목을 사용해 아 잠깐만 한 명씩 하하하하 쌍맨님 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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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올라가다 올라가다 하하하하 야 이제 다가 올라가 하하하하 누가 이거 발꼬란하봐 이거 이거 우리 대각선 맞으러 이거 60도로 꾸며놓은게 이 피차면 여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계단 계단 찍으러 아 뭐해 도라이벙 타고 하하하하 아니 잠시만 도라이벙 타와봐 하하하하 이거 이렇게도 안 내면이 위험해 하하하하 나 올라가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계단식으로 하는게 나을거 같아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하하하하 아니 이거 이거 맞아 잠깐만 주변 좀 살펴보자 그러면 엎드리는거 어떻게 함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저거 분명히 뭐가 그게 있을텐데 비밀이 있을텐데 잠깐만 잠깐만 아! 아! 나 알 것 같아 여기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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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기차 우리 잠깐만 기차 타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여기도 내어가 아 잠시만요 어디 가세요? 여기 여기 이거 기차가 밀어진다 기차 밀어봅시다 기차 밀어보죠 오! 이거 이거 밀어져요? 같이 밀어야 돼 기차 밀어져요 기차 밀어져요 집정민이 낀 거예요? 뭐예요? 옆으로 해서 돌아가려고 안 되네 안 되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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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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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밀고 있다 아니 이거 돌 싸서 가는 거 아니야? 끌 때 돌 싸서? 아니아니야 이거 기차 기차가 아니아니야 잠깐만 나 나 꼈어 잠깐만 아 이거 우리 소라이 몽 소라이 몽 나 좀 나 좀 아 알았다 알았다 아 쉽잖아 이거 봐봐 저 따라가요 따라 따라 진짜 이제 지저비 따라갑시다 나 따라 너무 쉬워 쌍맨님 저 좀 꺼내주세요 그 제노님은 가만있으면 저희가 뚫어줄게 아 잠깐만요 일로와 일로와 일단 일로와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갑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노님은 오는데? 나 좀 빼줘 못있어 이거 보호색이야 보호색 돼있어 지금 보호색 이거 어떻게 올라가더라? 나 옛날에 올라갔었는데 나 잠겼어 나 잠겼어 나 잠겼어 저를 밟고 저를 밟고 아 밟고 밟고 오케이 어디 어디야? 누나 이제 나도 돼 아 나를 잡지마 나를 잡지는 마요 여기 올라가서 빨간색으로 올라가서 저기서 뛰어가지고 건너가서 가는거야 오케이 아 잠깐만 다시 해야겠다 내가 밀어줄게 올라가기 쉽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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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쌍먴님 쌍먴님 뛰어봐 뛰어봐 그럼 치우고 해봐 나왔다 나왔다 도라에몬 올라가고 쌍.. 침창먴님은 어디가 있어 아 제가 끊을게 내가 끊을 수 있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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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갑시다 그렇지 열렸다 문 열었어 그렇지! 그렇지! 2단계 끝났고 좀 빡세네 게임이 뭐야 뭐야 2점 떨어졌는데 또? 밟아야 돼 이거 밟으면 문이 열리나봐 난 왜지 이걸 들고 와야 될 것 같아 내가 문 열고 있을게 아니 이거 여기다가 박스를 열다가 가 다 개인주의야 어? 어 열렸어 일단 문 열어준다 전팀장 넘어가서 열렸어 미안 미안합니다 이거 왜 안 꺼내줘 리프트 리프트 이거 왜 별거 없어 일단 올리고 가라는 것 같아 어 올리고 이제 다시 가고 이거 큐브같은거니? 포탈이네 포탈 자 열어줄테니까 가샘 어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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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갑니다 아 그럼 치장 배내 어떻게 오실게요 아 죽으면 돼 아 이거 올려놔야 돼 아 뭐야 손이 끼었다 손이 끼었어 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야 문 열어줘 자 문 문 껴어 기다리세요 오케이 열었어 열었어 아니 이걸로 놔야 돼 그래야 다 같이 가 오케이 오케이 그렇네 그렇네 아아아 여기 가운데 끼어놨어 같이 가야돼 이거 열어놓고 오오 굿굿 오오 맞네 맞네 그렇게 하면 되네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하고 됐다 됐다 갑시다 짱구 갑시다 좋아요 가고 약간 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번건 뭐지? 아 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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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타는건가 봐 이거 이거 그냥 그냥 타는 거라고 일단 이거 빨간색 한번 열어봐봐봐 밀어봐봐 빨간색 빨간색? 내 쪽으로 내 쪽으로 밀어봐봐 그치 그러면 내가 이거 타고 오오오 내가 문 열고 있을게요 오오 됐는데 이런거 있는데 이거 한 명만 깨면 다 깨지는거 아니예요? 그 그거 박스를 리프트에 실어서 보내샘 박스를 리프트에 실어서 아아 내가 받아서 여기다 끼워놓을게 어 잠시만요 어 김씨 들고와 도라에몬 그 박스가 아니야 노란 박스야 도움이 될게 그렇지 그렇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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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그치 됐다 자 그리고 받아서 한 명은 남아서 도라에몬은 박스만 싣고 빨간색 움직여야되요 그렇지 그렇지 도라에몬은 타지마 리프트 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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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리고 올리면 박스 옮겨 박스 붙여주고 저쪽에 박스쪽으로 붙여주고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가지마세요 오케이 자 옮겨주고 하고 내가 옮겨줄게요 네 좋아요 쌍배님과 그렇지 그리고 도라에몬이 도라에몬 좋다 그리고 제가 잡아서 자 치아님 받으세요 자 치아님 받고 그만 놔 이제 그렇지 놔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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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지고 짱구랑 같이 네 이거 가져가죠 자 이제 끼워놓고 끼워놓고 이제 가면 되죠 그렇지 끼워놓고 어 열렸습니다 다시 불러주세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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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있어야 돼 마나 이거 불러 이거 불러 다 와 다 와 이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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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아 됐어 아 뭔데 이거 나이스 아 근데 여기는 피지컬 존인데 여기 피지컬 존 그냥 점프 점프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 여기 피지컬 존 오케이 별거 없는 거네 이건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이거 안 쉬울 수도 있어 점점 어려워질 거 같은데 안 쉬울 수도 있어 아 벌써 떨어졌죠 아니 쌍배님이 길막했어 다이아래 저런 사람이 쌍배님 아 이거 이거 리모콘이 무슨 리모콘 우와 저거 뭐야 다시 해야겠다 이거 배우고 가는게 좋을거야 잠깐만 저 안보여요 나 입이 와버렸는데 저 사람이 저기까지 가는데 벌써 왜 이렇게 빨라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원숭이야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또 난 멀리서 볼게 멀리서 어떻게 하는지 근데 원래 내가 피지컬이 좋아요 오케이 롤도 레지컬이 달려서 골드에 있는거지 피지컬 못 달려 술렁술렁 넘어가 다이아 아 술먹었어요 아 도라이 목 그렇게 무서워 도라이 목 어 이거 이제 약간 손을 써야 되는거같아 그죠 점프하고 잡고 치아를 위로 본 다음에 어떻게 하는건데 뭐해 이렇게 어 아 아래로 끌면 돼 아래로 끌면 돼요 어 이렇게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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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그렇지 아 맞네 아래로 끌면 되네 이건 뭐야 양손으로 잡고 이거 봐야되나봐 어 아 일로와 요거다 요거 이거 봐야돼 아 모서리를 잡으라고 위로 잡고 오르고 오케이 모서리를 점프해서 잠깐만 멀리서 아 저 쌍맨님 잠깐만 숙여볼래요 제가 어 어 나 올라오버렸는데 오 뭐야 다 잘해 어 잡아줄 수도 있어 잡아줘요 잡아줘요 나 나 나 나 어떡해 나 누가 좀 그렇구나 야 나 머리 좀 잡아줘 일로와 내가 머리 잡을게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땡겨 땡겨 개판이 되잖아 아니 노력이라도 해 노력이라도 해야지 노력이라도 해야지 아 그렇지 오기 어때 누가 올라가 병원님 제가 접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누가 어떻게 올라갔어요 어 이거 끝에 모서리 잡고 올라가면 돼요 중앙 잡으면 안돼 끄트머리 잡아야 돼 끄트머리 아 침청민님 살려 어떻게 올라갔어요 구경 좀 저 이거 보세요 이게 맨 위로 보세요 맨 위로 맨 위로 화면 하게 하고 점프하고 양손 눌러요 맨 위로 한 다음에 벽을 잡고 그 다음에 화면 아래로 어 화면 아래로 하면 이리 올라가죠 누가 머리 아무나 끌어줘요 맨 처음에 올라간 사람 어떻게 올라갔어요 손을 놔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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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놔야지 올라갈 수 있어 아니 위에서 보면 가관이야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바빠지겄어 이거 처음에 어떻게 올라갔어 쌍대봐 쌍대봐 아 그렇지 아 죽겄다 죽겄어 아 아 자 맨 위로 보고 아 이거 이거 제너님 말이야 제너님이 제일 잘한다 아니 뭐 싸우려고 하는데 일로 싹 심장맨님 손을 잡으십쇼 자 여의도 공간에서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점프하고 잡고 아래로 봐서 쭉 땡기고 됐다 다 나잡아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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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에서 머리 빨리 끊어 빨리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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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라 올려 올려 나이스 아니 이거 맨 처음엔 처음 맨 처음엔 어떻게 올라갔어요? 끝에 이렇게 잡고 가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거야 멀리 손 들고 점프해서 아 네 이렇게 점프를 위로하면 그냥 딱 박혀요 이렇게 점프 어 그런식으로 해갖고 도라에몬 이렇게 아하 이렇게 이렇게 굿 자 됐다 그렇지 잡혔다 좋아 됐다 됐다 오 2단계가 세일이 힘들었네 같이 이렇게 쉽네 나이스 나이스 아 머리끄덩이를 잡을 필요가 없었네 됐다 다 한다 이렇게 어 잘 오시네 그렇지 야 어르신 오는데 머리 추워 어르신 진짜 이렇게 그렇지 쉽네 쉽네 다했다 오케이 됐다 됐다 이거 밀고 이거 왜 밀는거야? 이게 뭐지? 어 왜 미는거야? 이걸 저쪽에 붙이고 점프해서 왼쪽 아 여기 들어가니까 어 뭐야 들어가고 여기다 여기 붙여 끝까지 붙여 이거 심하니까 그냥 떨어지면 되나 어 들어가는거야? 이거 같은데 내가 먼저 떨어져볼게 오케이 야 이거 처음부터 시작하는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떨어지는거 아니야 아니야? 너 어딨어? 아 이거 그 위로 가는건가 본데? 어 저기 줄있다 저 줄 타고 오는거 아니야? 어 줄 어딨어 저기 저기 잠깐만 일단 위로 올라가야 돼 아 저기 줄 위로 올라가야 돼 아 여기있네 아 줄이 있네 이게 줄 맞아? 저 줄 맞아요 어 출발했다 출발했다 어 잠깐만 오케이 제너디비가서 줄 좀 해줘야될 내가 일단 밀어줄게 이거 줄이 어딨어 줄 맞나? 줄 맞다 이거 아 저거 올라가야되네 그러면 아니 이 사람 누구야 누군데 자꾸 믿은거야 아니 다들 컨테이너에서 아직도 있어요? 아니요요요요요 붙여 붙여 아 이거 붙여야돼요? 오케이 아 잠깐만 아니 이 사람한테 아니 아직도 컨테이너야 붙였어 어 나 머리 좀 끌어줘 머리 좀 끌어줘 아니 우리 둘이 아니 아니 잠깐만 돕고가면 어떻게 해 어디가 어디가 다시 붙여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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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붙여 다시 붙여 아니 이 사람 다시 그냥 놔줘 그냥 놔줘 이게 한 명이 버티고 있어야 돼 이거 안 밀리게 안 밀리게 아 이거 내가 버티고 있을게요 그러면은 오케이 가 가 가 위를 보고 손을 들고 점프해서 붙은 다음에 아래를 봐가지고 들은 다음에 넘어가고 저쪽으로 넘겨주면 아 잠시만요 좋아 다 올라가 올라가 빨리 골로 가는거 아니야 골로 가는거 아니야 줄이는대로 가야돼 줄이는대로 빨간박스를 넘겨야돼 올라오세요 일단 다들 왜 여기로 올라와 그렇지 다들 올라와 도라이 몽도 올라와 도라이 몽도 올라와 점프해서 가야돼 누가 한 명 밀어줘야되는데 이거 아 점프해서 가야된대 아 점프해서 가야돼 점프해서 가면 될거같은데 아 점프해서 어 점프하면 돼 이렇게 오케이 치아님 먼저 점프하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멀리 깍지가 지금 도라이 몽 도라이 몽 나고됐어 도라이 몽 가 도라이 몽 지금 빨리 와 아 맞어 어 잘하는데 도라이 몽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너무 오케이 어 그렇지 좋아 어 도라이 몽 망했다 도라이 몽 끌어 아 올라올라 가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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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잡아 아 잠깐만 다같이 잡아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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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당겨 도라이 몽 죽었어 아니 오빠 언제 올라와 아니 이거 안 되는데 난 4명이었나 봐 이거 땡겨봐 땡겨봐 아니 얘가 도구야 땡겨봐 땡겨봐 어 됐어 됐어 이거 다 떨어져 다 떨어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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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와 다 올라와 한 명도 버리고 가지마 오케이 오케이 오 멋있어 멋있어 오 우리 팀이야 팀이야 우리 한 명도 버리고 가지마 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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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밀.. 밀집 먼저 잡을게 내가 땡겨 땡겨 빨리 빨리 땡겨 짱구가 거의 그냥 수색되네 짱구가 먼저 가가지고 아래에서 얼마나 기생하고 있는 거야 진짜 짱구가 가는데 짱구가 아 나 나 나 나 잡아줘 나도 짱구 잡고 아 오케 오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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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고 자 이거 여러분들 한 명씩 가야 돼 한 명씩 야 이거 다 잡고 같이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거? 같이 잡을 수 있나? 이거 같이 잡을 수 있나? 일로와 다 같이 잡아 다 같이 잡아 그러면 잡아 잡아 다 잡아 잡았어? 옆으로 가 옆으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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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옆으로 자 옆으로 이걸? 호란 broad era 그럼 길을 못 잡아 아래 그걸 못 잡아 아가갑ove 동 wet よう 덜 굽네 도라이븐 가 도라이븐 가야돼 도라이븐 지금 나아 그렇지 근데 이거 줄리 줄리 없는데 어떡해 우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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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오라고? 오빠 넘어와요 줄리 잡을 수 있어 저거? 이거 탈 수 있을거같애 이거 그냥 떨어지면 저쪽으로 갈거같애 내 생각에 이게 시순가보네 어? 이거 됐는데? 루프 반동해서 가야돼 저렇게 와도 된다 저렇게 와도 된다 제가 잡아줄게요 침창민님 그래 그래 가 잡아줄게 나 잡아줘요 뒤에서 나 뒤에서 잡고있다 바로잡아야된다 좀만 앞으로 가야돼 오케오케오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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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설량 백설량 이쪽으로와 나 온데로가 나 온데로 아 잠깐만 여기로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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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쌍맨님 저좀 그만 잡으세요 그냥 혼자 갈수있을때 아 예예 알겠어요 딱딱 저 저기 저 줄이 저긴데 되겄냐고 저거 갈게요 어 왼쪽으로 오세요 네 도라애몽은 어디갔어 도라애몽은 어디있어 도라애몽은 어디있어 도라애몽은 어디있어 우리 소연이 여기있어 아 도라애몽은 어디있어 저기있다 저기 가운데 아 우리가 우리가 깨면은 데리고 올수 있다고 하는데 에 깨면 우리 세명이 깹시다 우리 세명이 깨 가가가 예예 가보세요 으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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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접착력이 떨어졌어 아 밀어주고 누가 봐줘야될 것 같아 어 잠깐만 이거 어 왜 자꾸.. 뭐야! 맞아 이거? 맞아? 아니 이거 맞아? 잠깐만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잠깐만 그 쌍매님 숙여봐요 소원아 이거 밀게 오케이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언니 이리로 와봐 내 생각인데 이게 이런 거 같아 저거를 밀고 시소로 잠시만 여기 두 명 화보 와보세요 가보자 한 번 아니 여기 시소 아니 여기 왼쪽에 뭐가 있나봐 내 반대쪽 아 시소! 시소! 시소로 해가지고 여기 있다 타는 거야 이렇게? 어 두 명이잖아 이게 시소야? 어? 네 시소 시소 이리로 이리로 오케이 어? 더 와야돼 아니면 어? 아니 저 사람들 그래서 한 명이 절로가 한 명이 내가 가볼게 오케이 오오 오 전상빈씨 어 됐어 그렇지 됐다 아 됐다 됐다 나이스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아 그래서 저 아아 여기가 문젠데 오케이 올라가서 여기 왔어요 어? 어떻게 왔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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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넘어가는데? 자 가서 오 오케이 됐다 됐다 쌍먈님이 와 내가 깨줄게 내가 깨줄게 네 쌍 오 저장 됐다 저장 됐다 됐어 됐어? 아니 죽으면 될 듯? 오케이 너무 짧았다 낙사 조금 어려워졌다 난이도가 어? 뭐야? 어? 어? 어 뭐야? 어? 아 너무 우거구나 아 깜짝이야 나 일단 내려가볼게 오케이 맨 처음으로 가진 자는 됐어 됐어 네 됐어 됐어 아아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 스테이지 좋아 좋아 이건 뭐지? 이거 들고 가야되나?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뜯기는데? 뜯기는데? 뜯기다 뜯기다 뭐야 뜯어 뜯어 이거는 뭐야 이건? 요 옆에 있는 거 이것도 가져가있다 이거? 방석? 이거 봉방 아니야 봉방 이거 땡겨 가져가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 그거야 이거 라쿠라쿠 침대 같은거지 아 이거 크레인 움직이는거 여기 조종실 크레인 조종실 아잇 그거 왜 안돼 가져가요 아 됐다 자 가져왔다 크레인 오오오오 아 크레인이네 그리고 저쪽에다가 옮겨놔야 이거 부수는거 같은데 창문? 어 저걸로 도레몽 저걸로 도레몽 저걸로 두석 도레몽 펀치 하하 아 도와둬야 될거같애 다같이 들어 다같이 들어 다같이 들어 다같이 들어 하하 아니 짱구 대가리를 깨지말고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뭐야 오케이 나이스 조종할 수가 필요할거 같은데 어 조종이 한 명이세요 이거를 끌어서 저기에다 가져가는거 같은데 아 근데 이렇게 그냥 나가도 되는거였어 이거를 끌어서 도와주세요 아 이거 올라타는거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어 이거 오면은 올라타는거네 가져와봐 가져와봐 오케이 됐어요 나부터 나부터 갈게 네 아 다음서름부터 가 됐다 됐다 오겠습니다 아 잠깐만 다음서름부터 가 이거 올라가야되는거지 이거 깨고 이거 깨고 왼쪽에 있는 창문 깨고 들어가도 될거같은데 어 창문 깨고 어 됐다 들어갔다 야 나 길이 여러개야 맨날에만 아 그러면 소화기를 하나 들고와 누가 귀빵맹이 대박 빨리 내가 소화기를 갖고와야겠다 소화기 들고와 소화기 들고와 소화기 들고와 아 이거 너무 근데 눈북패는데 병사졌어 여기 이거 나 크레인 옮겨줘요 어디쪽으로요 오른쪽으로요 일단 다 타고 다 타고 아 일단 다 타고 어이 뭐야 야 야 야 야 야 소화기 싫어 도란봉 나 잡아 나 잡아 같이가 같이가 나한테 매달려 나한테 매달려 쌍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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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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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 오라이 야 이거 누워서 안되던데 야 안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누워서 안되던데 되겄냐고 이게 되겄냐고 백 백 백 백 백 백 오라이 오라이 짱구라도 올라가 짱구라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왔네 이게 중심이 쏠리네 아 이거 숙이고 이거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숙여놓고 이거 안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아 잠시만 이거 크레이드 그냥 왼쪽으로 하면 깨지나? 어 깨짐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하면 해볼까요? 네 끌어내 이거 어 그냥 넘어지나? 어 넘어가지? 저 저거 위에 거 하나만 치와봐 저 어 뭐야 야 그냥 넘어가지는데? 그냥 그냥 넘어오세요 그냥 왼쪽으로도 한번 가고싶어 여기 그냥 가? 그냥 넘어오세요 아 너무 너무 깊게 생각했다 뭐야 아 이게 원래 길이 두 가지 아니 여러 가지야 그냥 그냥 되네 어 오케이 저 공 잡는 건 아닌 거 같은데? 맞는데? 이거 넘어갔어 어 뭐야 왜 막아? 왜 막아? 왜 막아? 왜 막아? 아 제가 여기로 오면 돼 여기로 사이클로 어 여기로 오면 되는 거였어 아 이게 안 돼 아 고기를 숙이고 당겨 잠깐만 아니 크레인으로 여기 좀 옮겨주면 안 돼? 네 갑니다 근데 혼자서 어떻게 갔대? 이거 안 잡혔는데 됐어요? 이거 잡아 아 잡아 그냥 잡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거 내가 운전할게 이거 잡아 나도 나도 잡을게 소연님 잡았다 소연님 잡았다 가 오빠 오빠 잡아요 간다 붙었어 붙었어 해 해 해 간다 옮긴다 꽉 잡아 꽉 잡아 내가 구해줄게 내가 구해줄게 내가 구해줄게 짱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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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달려 나부터 나부터 달려 나부터 포기하지마 나부터 나부터 달려줘 아니 상무님 요염하네 자세 다 붙어 붙어 빨리 빨리 올라가 올라가 내가 이거 다시 보내줄게 내가 이거 다시 보내줄게 이거 잡을 수 있어? 이거 잡을 수 있어? 아니 아니 떨어졌어 떨어졌어 줄줄이 손 잡으면 되는데 아니 아니 쌍무님이 다 잡고 떨어졌어 이게 점프가 안되는거 같은데 어 그래 공 있어야지 공 잡아야돼 크레인 기사 백전량 나 아직 안됐어 나 공 아직 못잡았어 어 사람만 잡았어 나 잡았어 공 잡았어 간다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공사장이네 공사장 올라가는거 같은데요 올라가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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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또 넘어가는게 있었던 걸로 met wym הV 아니 다ctica 뭔가 있겠죠? 설마 이래...이래 쉬울까? 나도 너무 옛날에 해가지고 나도 기억이 안 나 이게 뭐야, 이거는 자 머리를 써봅시다 쓰레기통인데 어! 나 좀 잡아줘요 완전 미끄러워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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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어가 쓰는 거임? 쓸모가 있는 건가 이거? 이거 벽 타고.. 아닌데? 아.. 뭐야 어떻게 됐어? 저거 떨어졌어 버렸어? 근데 그게 진짜 필수로 필요한 거면 다시 그 자리로 리스폰 되는데 필수로 필요한 건 아닌 거 같아 아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거 아닌 거 같아 아니 일단.. 이게 뭐지? 절대 죽지마! 죽으면 처음부터야! 길이 여기도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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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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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기 여기 길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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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야 야 너 일로 와봐 야 너 일로 와봐 아 뭐야 뭐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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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떡해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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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재훈이 어딨어 재훈이 나 떨어졌어 이거 설명이 못 될 거 같아 나 혼자 못가 이거 그리고 이거 벽으로 가면 쇼커심 충격 오오오오오오오 stream 나 옛날에 했었던 거 같아 쇼커 지금 아무도 기찮아서 재훈님 도와주際א한가osped 이거 깨개 reject 아니야ечат 버려야 돼 이거 못도와줘 깨써까지 도와줘야되 이거 깨어두고 내가 받을게요 위에서 그 사람 뭐해 여기 맞아? 여기 넘어가면 그거 됨 제너님 떨어지면 이리로 떨어져 지금 돼요? 빨간색 한 번만 움직여 주십시오 크레인 아직 다 안 넘어와가지고 오 이런 쇼컷이 있구나 오 잠시만 그냥 여기로 가면 되잖아 내가 저 위로 올라가볼까? 내가 저 위로 올라가볼까? 밟고 올라가시? 아 여기 있네 여기 이거 오 내가 그 글로 갈게 아 이게 날목 장소가 있네 여기 길이 어디야? 쌍배님 있는 저거 가면 되나? 아 이거 소연님 일단 위로 올라갔어 아 일단 나와 아 일단 내가 먼저 올라갈게 아이 피세요 언제 끝내요 나 이거 갇혔나봐 아니 이 사람들 뭐해 한 명씩 나고해 아 잠깐만 아이 제발 가보세요 그래 내가 나하고 찾으면 그냥 갈 수 있다니까 놔주고 어디요? 어디쯤 쌍배님이래 지참해요 빨리 깨줘 아니 문을 밖에서 열어줘야 돼요 빨리 깨줄게 빨리 깨줄게 어? 봉을 빼보라고? 아 뭐 말도 안 돼 봉 뺀다고 되겠어 세이브 뜬거 같은데 지금 어 나 왔다 나왔어 열어드림 열어드림 이거인가? 야 이거 옆으로 야 이거 옆으로 이리로 와가지고 저기 옆으로 가야되잖아 방금 저장하기가 떴어 어? 그래요? 그럼 떨어지면은 이거 가겠는데? 그럼 나 떨어진다 아냐 나 갇혔어 어 떨어져 갔어 갔어? 아냐 아냐 어 됐는데? 서랑 누나 보러 갔는데? 문은 여기 어떻게 열어줘 문은 여기 어떻게 열어줘 그 그 침첨배님 떨어지세요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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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수가 없음 여기 야 이거 저기다 놓으면은 문 열리나보다 아냐 내가 밟아줄게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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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고 밟아줘 밟아줘 깨줄게 깨줄게 기다려봐 일단 가볼게 한번 어 됐어 됐어 아냐 내가 봤을때 그 도라에버움을 살려야 되는거 아니야? 아냐아냐 가 가아 가아 그거봐 영어 괴물 보는거 같아 하나번째 하나번째 보는거 같아 추억 추억 다 보는거 같은데 기억해줘 이거하고 올라주고 아니 지금 모두가 모두가 지금 다 다른 방에 있어 아니 어디있어 아니 아니 이상한 지름길로 오다가 다 흩어지 아니 그니까 아니 팀장님은 어디였어요? 저 갇혔는데 탈출해볼게요 남이 남이 도와주는게 도당했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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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뒤에 만나 2년 뒤에 아니 짱맨이 왔다 근데 죽으면 되는거 같은데 한 번씩 죽어 그냥 반대 여기 반대 죽어 죽어 이제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어 죽어도 돼 죽어도 돼 내가 받아줄게 위에서 떨어지면 어때 어때 아 지금 설마 죽을수도 없는 사람 있나 누나 어떻게 된거야 야 이 개새끼 아이씨 야 이거 왜 거기 아니잖아 이거 아니 아니야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누나 아 야 너가 야 너가 거기 팔 깨는데 여기 여기 나 여기 방했어 지금 죽지도 못해 아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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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너 너 너 저거 아 저기있다 죽어 죽어 내가 깨일게 내가 깨일게 기다려 어 탈출했어 아 아 아 아 야 내가 깨울게 아 너라고 어디로 가야돼 아 아 아 아 아 내가 깨지 기다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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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내가 어 됐다 어 누가 밀어졌어 됐어 어 내가 밀었어 네가 왔어 이제 어떻게 가 아 아 이제 와있는데 아 아 아 와있는데 아니 아니 이 세상은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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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버리지마 집 버리지마 니 집 버려? 손 놓지마 아 열리는거 아니 쌍배님 쌍배님 이거 가봐요 내가 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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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놓지마 어디로 가야돼 아니 쌍배님 이거 나보다 내려오면 어떡해 아 아 아 지금 돌아오면 고개한다 돌아오면 고개 아 아 일단 깨 나머지 소수 멤버를 깨고 데리고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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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소연이 아니 빨리 나머지 사람은 어디야 나머지 사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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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힘으로 밀어줄게 기다려봐 아니 쌍배님 좀 나와봐요 알겠어 제모님 여깄고 아니 근데 여기서 나오면 끝이야 아니 남아 아니 제모님 데려다 아니 나라도 살아야지 야 빨리 잡어 이제 아니 이게 아니 몸을 흔들어 와봐 그러면 이 움직인다니까 지금 흔들고 있어 지금 어 돌아간다 돌아간다 그렇지 그렇지 돌아간다 그렇지 아 좋아 흔들어 흔들어 됐어? 됐어? 아 벽 잡아 봐 벽을 어떻게 잡아 됐어? 됐어? 잠깐만 아 제자리인 것 같아? 아 씨 아 뭐야 저기로 건너가는가? 해피엔딩이네 여기서 만났어 아 뭐야 아 연으로서야 안해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됐다 어 이거를 저거를 같이 탑시다 노란거를 알겠죠 이거 어 뭐야 여기 길이 있는 길이 있는 이쪽으로 오쌤 투포안이랑 이런거 있음 기다봐 기다봐요 같이 가요 오케이 아 또 이국 아니야? 나 이국아 여기가 지름길인데 크나가 올라가고 보내줘 아 잠깐만 아니 뭐해 아 잠깐만 나 나 벗겼어 크나구나가 그래야돼 그래야돼 그렇지 아 왜 안돼 아 씨 뭐해 아 근데 잠시만 재현님 네? 저거 좀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 자자자자자 소희 나 나와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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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벽으로 뛰면 되는데 왜 저러고 있어 어디? 오케이 어디?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올라갈 건데요 어떻게 올라갈 건데요 거기서 아 진짜 트롤이야 아니 아까 아까 어디서 봤던 그림인데 아 이거 빨리 빨리 죽어 빨리 야 잠깐만 침창견님 어디가 됐어? 저 여깄어요 넘어갔어요? 어떻게 넘어갔어요? 어떻게 넘어갔어? 어? 아 그렇네 위로 올라가는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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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상한 저기 뭐야 저기 손에 이뤄서 그래 자 제가 꺼내줄게요 아니 저 한 명씩 가세요 한 명씩 아니 그거 있거든요 저 여기 위에 박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박스를 내려줄 테니까 그거 타고 오세요 네 여기 여기 다녀물 어? 다녀물 어 여기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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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가샘 박스 떨어져 박스 떨어져요 박스 떨어져요 아 도라에몽 알아서 올라오는데? 이거 혼자 올라올 수 있는데? 어떻게 올라왔어? 내가 올려줄게 아 이거 올라갈 수 옆으로 가면 되네 쌍맨님 올라왔습니다 오 머리씨 좀 잡아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여기 좁아가지고 잘 힘들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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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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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마 잡지마봐 잠깐만 아 예 쾡배님 땡겨줄게 짱구 올라가고 저 올라갔어요? 누구 또 올라가 어이 언니 이쪽으로 올라가 이거 벽 타고 이거 한건 뭔데? 나 끝은게 안되나? 아니 근데 이건 뭐야? 이걸로 이렇게 반동해서 가는건가봐 내 머리 잡을 수 있어 다같이 밀어야 되나 반동해서 다 잡아 다시한번 사자 두잡아 두잡아서 반동으로 가는거 같아 어 열렸다 어 안되는데? 아니 아 이거 우리 오빠들한테 맡기자 이거 이거 오올라왔어올라왔어 됐다 이거 밟고와 이걸 뒤에서 밀어서 아 이거 어떻게하냐 이거? 큰일났네 거기 뭐있어요 쌍맨님? 아무것도 없어요 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일단 갈께요 아 잠지마 소리가 아니 아니 내가 먼저 올라가서 끌실게 나와봐봐 나와봐봐 내가 갈게 일단 올라가기서도 뭐야 여기 이 사람 여기 왜 이러고 있어 아니 왜 여기서 다 만났어 갑자기 아니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지 아니 그거를 아니아니아니아니 이거 이거 봐봐 여기서 내 생각인데 이건거 같아 아 내리니까 다리가 올라갔구나 그러네 어 그래 이렇게 하고 내가 누르고 있고 침착맨님 뭐 왔어요? 떨어집니다 하려고 그렇지 떨어집니다 올라갈라고 짱구 짱구 저 보세요 짱구 점겨볼게요 예 일단 올리고 점프 어 저장됐다 짱장면이 저 보세요 네 짱장면이 저 보세요 네 이제 죽으면 돼요 이제 아 죽으면 돼요? 네 죽으면 돼요 저장돼가지고 모르레가 저기로 왔다갔다거리네 굳이 저걸 탈 필요가 있나 나 꼈어 다리가 꼈어 네 갑시다 갑시다 잠깐만 나 다리가 꼈어 가요 어 아 깜짝이야 놀랐네 밀어 문 열었다 오케이 됐어 잠깐만 이거 한 명이 해줘야 되는 거 한 명이 누르고 있어 아 이거 이거 끌어야 될 거 같아 이거 이거 끌는 거 같아 이거 오케오케 아닌가? 아냐아냐아냐 이거 밟고 있는 거 좋아 그냥 밟고 있는 건가? 어 밟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이거 밟고 있는 건가? 내가 한번 가볼게 자 그것만 갔어요 타세요 오케이 이거 저거 타세요 노란 거 저거 타는 거 아니야? 이거 저거 뭐지? 이거 판을 여기다 옮기는 거다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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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 어 판을 여기로 판에 올려서 이렇게? 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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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로? 예 오기고 타 거기다 타 이렇게 거기서 그냥 살아야 될 거 같은데 잠깐만요 상무님 저장돼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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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신호는 좀 지고 네 오케이 됐고 선생님 이거 땡기면 되나? 희생정신 희생정신 좋아요 원래 상자가 상자로 누르면 그렇지 이제 깨줘야돼 이제 깨줘야돼 이제 깨줘야돼 깨줄게 소연 양 가셈 소연 양 가셈 어 미안 미안 기억할게 예 기억할게 잠깐만 야 세원아 여기서 자자자자 도라에봉 또 올라가 도라에봉 또 올라가 세원아 여기서 어딜 뭐 뭐야 이거 뭐였지? 아니 칩착밴이 칩착밴이 어디있어 아 이거 그건가 봐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이걸로 가는 건가 봐 자 칩착밴이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라고요?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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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오면 돼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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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칩착밴이 저쪽에 있어 내가 여기서 몸으로 한번 막아줄게 아아 어떻게 했다 이거 아니야? 몸으로 막아 몸으로 막아줘 야 아니 있다 재원아 어? 저 빨간 눈 있잖아 여기 막아줘 여기로 나가면 돼 아 떨어지면 된대 떨어지면 된대 절로 나가는 거네 어 막아시나? 저거 어디가 저거 노란색을 빼야되는거 아니야 지금 지금 빼봐 한번 지금 빼볼게 아 넘어 넘어가면 되는데 누나 일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떨어지면 돼 이거 빼야돼 누나 어 빼야돼? 기다려봐 어 됐다 됐다 상배님 떨어지세요 어 됐다 됐다 예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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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깼다 깼나보네 이거 붙잡고 우리 해야되나봐 왔다리 갔다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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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보기에는 여기 뭐 뭐 타는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해서 날라가서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아 여기 아래에 레버있다 저 레버 뭐야 이거 이걸로 깨샘 바닥으로 아래에 레버있어 어 이 바닥으로 들고와서 문 부수는거 아니야? 어 응 내 아래에 바로 아래에 유리 깨야돼 이거 깨야돼 깨야돼 나이스 오오오 굿 그다음에 레버 레버 레버해 레버 이거 빼주죠 아 나 위에 있을걸 거슬리니까 일단 빼고 거슬리니까 빼고 이거 이제 붙잡고 가는거 아니야? 그런거 같습니다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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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와요 어 저거 잡으래 저거 잡으래 올라오세요 일단 다 올라가서 붙고 같이 반동으로 해서 날라가서 들어가는거 응 그러기엔 좀 짧을 것 같긴 한데 아 될 것 같은데 반동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나도 좀 반동 이용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다섯 명이라서 이렇게? 쌍매님 오세요 잡아 반동을 이용해 쌍매님 살려 쌍매님 살려 단독으로 털어내고 있는데? 이거 느려지는데? 아니 더의 한 번씩 안 돼 동작속에 아니 기다려봐 일단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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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어야해 오빠 오빠 가만히 있어봐요 한다 해봐 하나 둘 하나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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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간다 놓아 됐어 심정 깼어 바탐 디오 나이스 나이스 됐다 이건 또 뭐지 열쇠 있어야 돼 문이 있네 열쇠 뭐야 아 이거 깨 부수는 건가 여긴 그냥 부작정 힘으로 가하면 되는 거야 아 지금 부수고 있는 거구나 도라에몽이 부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라 고리 빼야 돼 고리 빼야 돼 됐다 역시 도라에몽 왜 왜 이렇게 손 손 잡고 가 왜 이렇게 손을 잡고 가 하하하 다 같이 따로 떨어지지 마 아 벽으로 가야지 벽으로 이거 이게 왜 있지 이렇게 아 아 나도 이거 재원아 재원아 여기 푸셔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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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나? 안되나받 오 야야야 휜다 휜다 오 휜다 뭐야 휜다 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아 휘어서?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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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렛대의 원리 오케이 어 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차볼게 어 된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자 나이스 아 저쪽으로 가도 되고 휘어도 되고 어 이거 투포안 같은 거 있는데? 짠 거 뒤틀렸는데 몸이 어 맞네 지금 꺾였어요 형 이거 어떡하지? 잡은 거 같은데? 잡은 거 같은데? 내가 풀어줄게 잡은 거 같아서 여기에다가 돌멩이 올려가지고 날라가는 건가? 하이폼에 어떻게 해주나 이렇게 하면 날라감 사람을 태워 어 사람을 태워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손을 잡아줬어 오 됐다 이걸 감고 오 사람 날라갔어요? 날라가요? 여기도 눈이 있긴 오른쪽에 있는 걸 감아 이걸 감아야 돼 이걸 감아야 돼 이렇게 감아 이거 어떻게 빼지? 돌은 왜 있는 거지? 자 내가 내가 또 잡아서 오케이 누가 날아갈래? 까먹었어 잠깐만요 잡고 이거를 이게 왜 있지? 돌리고 아 잠깐만요 내가 가서 한 바퀴 더 돌리고 그렇지 내가 가서 그렇지 한 바퀴 더 돌리고 오케이 그렇지 돌을 여기다가 놔야 되는 거 같은데? 돌? 돌도 놓고 사람도 놓고 아니 사람이 가가지고 한 방에 가지고 가진 거 같구나? 됐다 오케이 그거 짱구 갔으면 짱구 네버 당겨 봐 네버 당깁니다 다 같이 가 다 같이 가 다 같이 가 너무 무거우면 안 나갈 수도? 돌도 같이 들어가 돌 아니 4명 중에 하나는 맞겠지 우와 야 야 아고나고나고나고나 아니 돌 싣지마 아니 돌을 왜 가져가 뭐야 돌 다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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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감아 아니 돌 미안해 아 미치겠네 돌하고 친해졌어 돌이 더 무거웠어 아 그럼 돌 대신 내가 나도 타고 땡기면 되겠다 네 다섯 명이 다 타고 다섯 명이 다 타고 다섯 명이 다 가는 거 같아 다섯 명이 다 타고 됐어 감아 감아 감고 최대한 많이 감죠 네 최대한 감고 최대한 많이 감고 요거 앞으로 좀 뺄까 두석기 두석기 됐다 그럼 이거 두석기도 앞으로 좀 뺄 수 있어요 두석기도 아 두석기도 앞으로 하면 되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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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잡고 밀어 밀어 아 오세요 됐다 그만 해야 될 거 같은데 다 타고 할 거 같은데 다 타고 할 게 다 타고 하세요 브라이밍도 타고 하세요 이 타고 땡길 수 있어? 타고 땡겨도 됨 위로 위로 미는 거라서 어 빨리 빨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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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잡아 다 잡아 서로 잡아 서로 잡아 위지해 위지해 다 겨워 이제 다 겨워 위지해 위로 위로 위로? 잠깐만 위로? 아 누나 오오? 됐다 아 죽어 아 죽어 아 죽어 아 죽어 아니 나 다 왔는데 누가 나 끌고 갔어 아니 나도 다시 감어 다시 감어 다시 감어 다시 감어 내가 감옥깨 그리고 이거 앞으로 해 앞으로 좀 더 앞으로 해도 될 것 같아 이거 두 명만 두 명만 타야돼 아니 이거 좀 앞으로 가도 돼 이거 이거 돌로 저기 벽 부수는 거 아니야 이거? 소혜나 이리 와 소혜나 소혜나 우는 거 아니야? 소혜나 우는 거다 아 일단 그럴 수도 있겠다 이유로 바로 부수고 넘어가야 되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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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이 이렇게 있을 리가 없는데 돌을 일단 투석기 좀 앞으로 이렇게 하자 어? 근데 저 돌 그냥 사람이 날아가도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이걸로 여기만 부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감아주고 잠깐만 여기 다리가 있는데 아니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아니 여기 우리 뭐하는 거야 아니 이 시X 뭐야 여기 다리가 있어 다리가 있었네 아 잠깐만 여기 이거 돌이 아 돌로 벽을 부수는 거네 아 근데 문이 안 열린대 됐다 됐다 열렸어 아니 잠깐만 열릴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여기서 돌을 던져서 일단 부수고 나도 가야 되는 것 같아 부수고 다리로 가도 됨 아 맞아 맞아 일단 일단 볼읍시다 볼읍시다 열렸어 여기 오케이 오케이 일단 들어가고 일단 돌로 벽을 부숴야 되는 거 맞는 거 같긴 한데 재원아 이거 이거 들어봐 재원아 이거 같이 들어봐 자 내가 돌 아니 나 넣을게요 가져갈게 이거 이걸로 저기 부숴보자 근데 이건 왜 가져온 거야? 이거 여기 26 부숴진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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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큰 거 큰 거 넣어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 빌려있다 야 이거 그 문고리가 밖으로 걸려있어 이거 옷이 한번 더 감아지나? 어 한번 해봐 잠깐만 이거 맞아? 아니 이거 맞아 그거 가운데 쏙 넣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해 그리고 내가 타서 여길 땡겨야겠다 돌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돼 잡고 왔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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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 오빠 어 됐다 됐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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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두 번 아 안 됐어 아 이거 꼈어 이거 잠깐만 저 쭉쭉 잘 됨? 아니야 여기 망했어요 여기 오지 마세요 돌 돌 한 번 더 올려주세요 같이 같이 올려 올려 잠깐만 어떻게 해 이거 어 됐다 아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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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날아가서 부숍시다 어때요 한 명만 아 날라 날라가서 해야될 것 같아 한 명만 아 그래 한 명만 제가 날라가서 부셔보겠습니다 여기 밀어버리자 밀어버리자 그만 그만 더 가까이 가 더 가까이 가 이거 부서요 부서요 여기다가 더 가까이 가 나 볼게 됐어 됐어 돌 넣었어요 더 가까이 가 주석기 더 같이 밀어줘 같이 밀어줘 밀어 밀어 오케이 내가 이거 잡아줄게 안 움직이게 던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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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오케이 간다 어? 오오오오 그렇지 날아졌는데 오오오 아 이거 이거 넘어가서 지평맨님 여기 옆에 문 이거 열어주세요 네 갈색 문 갈색 문 문 열어주는 건가 보네 여기 나이스 돌은 의미가 없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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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셔도 되고 아 그러네 여러가지 방법이 있구나 어 이게 많은 방법이 응 이건 뭐지 가자 이거 올라가는거 아니야? 자 오쌤 이거 끌고 막 가는거 같은데 일단 이거 왜 어 여기도 아 올라갔어 야 이거 한번 밀어봐 저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 다들 올라와 문이 있어 문이 있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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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먼저 올라가세요 자 갑니다 둘이 왜 싸워 오케이 들어가고 이게 뭐 그런건 없지 뭐 화살 맞고 이런건 없죠 네 그런거 없죠 네 없어요 근데 여기 왜 올라왔어? 올라 여머가는게 있나? 기릿 아니 일단 이거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이게 맞아? 이거 아닌거 같아 여기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여기로 누가 넉넉 course 왠족으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아니 위에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 여기인가? 여기 somm%%% daqui waktu 뒤에 똑같은건 ollut 이제 이거 내려가는 것 같아 저장되어 저장되어 떨어져 오후 아니 뭔가 있을 것 같아 아니 뭔가 있을 것 같아 저장됐어 이쪽도 있네 뭐야? 근데 여기 여기 안 떨어진대요? 지금 아무것도 없대 문에 문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이걸로 뭐하는건가? 문 열어줘 이거 빼요 이거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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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문 열고 어 뭐있다 여기 아 이거를 이걸 들고와나보다 아 이거를 이렇게 문으로 들고와가지고 어? 어? 사무스인데? 사무스 위로 올려요 위로 올려요 어? 나와짐 위로 올려요 탈출 저쪽 많이 깼네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라고 위로 올리라고 위로 올리라고 위로 올리라고 위로 올리라고 요거를 가져와야돼 가져와야돼 근데 이거 넘어졌어 뺏어 왜가지고 이걸 바로 가져와야봐 바로 세워봐봐 세워봐봐 앤스에스에스에스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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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끌지마요 쌍зы님 이거를 여기다 두고 여기를 올라가는거네 쌍먈님이 놔야돼 어? 내가 잡고 있는거구나 내가 잡고 있는거구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었다퇴 됐다 그다퇴고 올라가자 올라갑시다 이거 이거 뭐.. 돌아가 왜이렇게 잠깐만 한명씩 하자 한명씩 쌍맨님부터 어기여기 나 올라갑니다 이거 잡아줘야 될거 같은데 이거? 잡아줘 잡아줘 위에 잡아줘 나도 잡아줘 올라가고 오케이 올라가고 됐고 어 나이스 쌍맨님 그 왼쪽에 그거 잡아가지고 저 올라갈게요 저 올라갈게요 네 전등 저 올라가기 좀 잡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안잡히나? 어 나 근데 물 안.. 아니 랜턴 안 잡히나? 덩어리가 안잡히나? 왜 떨어졌어 잠깐만 기다려봐 다른데 없나? 이거 맞고 저거 랜턴 잡아가서 흔들어서 가는거 같애 기억이 좀 날려고 하는데 아 여기 있나? 아 나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지금 잠시만 잠시만 이거 누가 한쪽을 잠깐만 아 누가 자꾸 떨어져 잘 올라가네 올라가고 자 자 자 자 보네요 여러분들 왜이렇게 잘 올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잡고 어 이렇게 위에서 반동으로 다음 랜턴으로 가는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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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됐다 자 다들 이렇게 올라가세요 잠시만 근데 내 불안한데 지금 수레가 떨어질거 같애 수레 좀 뒤로 하하하하 아하 미안해 아하 어 나 안으로 들어와 버렸었네 아 오빠 왜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가요? 창문 열어버렸네 하하하하 아니 왜 이렇게 열어어? 나 창문에 끼웠어 자꾸 창문으로 들어가 빨리 와봐 내가 가서 깨버릴게 그냥 기다려 기다려 야 재원이 망했어 뭘 깨 너 죽었어 저거 제발 깨줘 재원이 봐봐 저러고 있는거 봐 아 망했다 기다려 기다려 누가 먼저 할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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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이거 잡기가 어려운가보네 끌려왔네 이렇게 한 다음에 오케이 아 이거 왜 안잡아지냐 잡기가 생각보다 힘들다니까 뭐가 어느게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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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거 어 그럼 랜턴 어떻게 저래 잘잡아 하하하하 아니 도라이볼 좀 나와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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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올라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점프해서 잡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계속 잡고 있을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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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라고 어 뭐야 뭐해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지?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나 왜 떨어졌지? 어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왜 떨어지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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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여러분 이건 다시 there is a script Mitch 이제 넌zej elections 좋아 먼저 가라고? 이거 아냐rale 하하하하 uu 아 죄송합니다 됐어? 아이 기다려봐 아이 잠깐만 이거 아 토할거한데 그거 그냥 나도 되는데 됐어 나 이제 갈게 야 그거 뒤에 사람 뒤에 사람 뒤에 사람 저거 못 잡을텐데 어 됐다 됐다 쉬워 쉬워 좋아 나이스 오 오 우와 이거 승진하고 오면 됩니다 잡아 잡아 아 버려 나 버리고 가 나 일단 가 나 버리고 일단 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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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안 버려 안 버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바로 저거 타러 갈라 했었죠 백선영 언니였으면 버려 그냥 거기 있어 이랬다 이거 아예 아예 말도 안 했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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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주고 위로 위로 이렇게 반동해요 반동 초밥 해야지 이제 그렇지 신정현이 반동 그렇지 으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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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넘어왔다 넘어왔다 자 먼저 가자 먼저 가자 이거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버리지마 팀 버리지마 내가 내가 가줄게 내가 가줄게 내가 버리자네요 어 뭐야 아니 이거 진짜 서 으핳 으하핳 으핳 으하핳 으이 에흐 애이 어디있어 어디어 어디어딥어 어디어 애네 초라에 뭐 leaning 초라에 뭐 어랭에 왔어 너희들의 친구야 하핳 정확한 어 아하핳 아아하핳 나무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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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요? 오케이 뚫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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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세이브 안뜯었어 아직 신성현이 먼저 아니 내가 여기 오기 편하게 문 열어줄게 반동을 통해서 그렇지 아 안되는구나 날라가고 날라가고 아니 아니 그냥 내가 훨씬 여기 그 오기 편하게 해줄게 오케이 됐다 됐다 아 근데 저기가 좀 높아 많아 너무 넓어 아니 나 여기 못 올라가겠어 됐다 문 열었다 문 열었다 아니 굳이 그렇게 울 필요 없어 여기로 오면 돼 이제 신성현이는 어디 ratings 어디로 오면 돼 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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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어디 어디 소현아 나 잡아줘 여기저기 와봐 멘처음대로 와봐 맨처음대로 와봐 래가 또 땡겨주고 헐 오 뒤에 갔어 もazi 어 도전 받아 쟤 애들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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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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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렛트 어디있어요? 이제 떨어지셈 떨어지셈 이제 떨어져도 돼 이제 죽어도 돼 아 괴롭겠네 진짜 아 맞다 이쪽도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고 아 이거 딱 봐도 험난해 보이는데 계단? 이거 메이플스토리 그거 그거 아냐? 인내수 인내수 오 그러네 약간 인내수 느낌 나네 그리고 이거를 돌을 저기다 갖다 놔야 돼 어디다? 저기 지금 여러분들이 올라가죠? 그 강목 타고 여기 도착하죠? 여기 도착했을 때 이 돌수레를 갖다 놔야 다음으로 넘어가지 아 그럼 우리 돌수레 끕시다 그러면은 다같이 컴컴컴 아니 개인주의자들아 알았어 갈게 일로와 쌍머리 아 나는 전부 만드 나는 전부 만드 가고 있어 가고 있어 틀어요 틀어 아 나 바퀴를 끄고 있나? 틀어 지금 팀을 자꾸 반대 방으로 밀고 있어 아니 누가 난 느꼈어 나는 느꼈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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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아인 옳아인 오 근데 나 이 게임 비슷하지 개 잘하는데 뒤로 들어야 되는데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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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옆으로 해야 돼 옆으로 이제 너 이제 너 이제 아 좋다 좋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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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왼쪽 왼쪽 아냐 아 이거 운전대 운전대 내 나라고 손대 으흐흫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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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밀면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아냐 소연님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더 도와주는 거 같아 으흫 너무 배고 싶었어 가 가 가 가 가 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를 이걸 뒤로 가야 돼 들고 아 이거를 옆으로 해서 왼쪽도 위로 올라간 다음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당겨야 돼 이렇게 당겨 어 이렇게 당겨서 여기 사이에다가 넣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여기다 놓고 빠져 오케이 이러고 징검다리가 돼서 계단 됐다 됐다 아 이거 어려운데 좀 조금 약간 빡세다 어? 갈게요 됐다 좀 대주고 됐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좁아 잠깐만 여기서 점프하고 점프하고 아니 진짜 이거 그거 아님 필요? 필요 아님? 이렇게 가면 돼 누가 저 가서 머리 좀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하고 누가 올라가서 내 머리 좀 머리 좀 머리 좀 머리 좀 아니 올라가야 되잖아 좋아 다시 와서 머리 좀 잡아다가 다시 와서 머리 좀 잡아다가 나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 누나 어? 됐어 됐어 저희 믿고 오세요 좋아 좋아 나이스 고 이제 점프 점프해서 고 떨어졌어 미치겠네 아 재현이 네? 이게 너무 왼쪽에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수레의 문제였나요? 아니 수레를 이걸 가로로 놔두면 안 돼? 아 그럼 가로로 한번 놔둬볼게요 어우 좋은 색깔 좋은 색깔 가로로 놔둬면 옆으로 가져가 이거 옆으로 끌어요 예 아아 내가 땡겨줄게 땡겨줄게 됐어 이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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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설마 아 설마 어어? 어? 아 내려가네 아 내려가네 아 내려가야돼 아 내려가야돼 이거 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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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어 뭐야 수레 떨어진다 빨리가 우리가 깨줘야 돼 버리지마 오빠 버려 버리고 우리가 깨줘 이걸 사용해봐 아씨 죽으면 됐어 세이브됐어 여기서 떨어지셈 다행이다 세이브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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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걸어서 아 이거 그거다 갈고리 저기다 걸어서 그걸로 이제 운동해서 가야돼 자 이거 드세요 여러분들 침정민이 어디갔어 여깄습니다 여깄습니다 갈고리 거세요 갈고리 이거 갈고리 안걸려도 되는걸로 이거 어 그래요? 갈고리 안걸려요 저기다 거는걸로 알고 있는데 걸어서 가도 되고 장민이 잠깐만 아니 장민이 아직 협의가 안됐는데 실행면 반대로 들으면 우리 꼬꾸라 떨어지면 저게 돌면서 걸릴거 아니에요 아 반대로? 예 이걸로 이걸로 오케이 그렇지 거꾸로 거꾸로 되는거지 거꾸로 어 이거 꼈어 꼈어 여기 왜이렇게 나왔어 이거 꼈어요 상대님 탁이 탁이 와봐 왼쪽으로 끌어봐봐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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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쓱 떨어지면 돼 쓱 떨어져 그냥 떨어져 아 아 이거는 작대기가 필요한가 보다 아 아 아 아 판단은 좋았어 판단은 좋았어 아이디언 좋았어 아이디언 좋았어 빼고 희재언니 언니가 좋아하는거 내가 가져왔어 아 아 아 마셔 한전에 힘들었지 같이 이거 한 명만 해보는거 어때요 갑니다 네 가세요 오 아 아 이거 맞는거 같은데 맞는거 같은데 이거 맞는거같아 다음 한 명만 해보세요 한 명 이게 한 명이 쉽다 이거 신성맨인데 뱅 끝에 잡았어요 네 그냥 그 정도 서령 누나가 해봐 점프 점프하면서 넘어가 그렇지 오오오오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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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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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세가 중요해 이거 하나 잠깐만 하나 하나 한、 둘 오오오 오오오오 됐어 됐어 굿 나이스 굿 아 근데 뭔지가 있어 여기에 나어떻고 올라가지 빠져야돼 아아 안되 안되 이거 빠지면 탈라 아 이거 잡기가 어렵다 하나 두을 두을 셋 셋 컷 나이스 떨어지면 돼요 떨어지면 돼요 하나 둘 떨어지면 돼 그냥 떨어지면 돼요? 떨어지면 돼요 나이스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떨어지면 돼요 돌을 해 돌을 해 제 바퀴를 돌면 도르래가 올라가 가보자 여기서 달려 방향으로 이거 잡고 끌고 이렇게 잡고 끌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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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인간 에너지 만들어 올라오고 이거 맞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 이거 반대인 것 같아 반대? 여기 뭐지?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해보세요 여기 맥주가 있네 맞는데? 일단 다시 내리고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내려서 내가 올라갈게 그냥 죽어도 될 듯? 어? 저장 떴는데 지금? 쌍배님 뭐 했어요? 나 올라갔어 죽어와봐 이거 죽어도 돼 쌍배님이 올라갔으니까 죽어도 돼 아니면 저 왔어요 아 왔죠 왔죠 네 이거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거 탄자 들고 어 뭐야 이거 왜 떨어질랑말랑이야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맥주... 맥주 이거 타고 다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맥주 타고 간다고? 여기 올라와봐 아 이거 떨어졌어 어 필요없는 것 같아 오케이 다 가 다 가 다 올라가 우리 어르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오케이 아래 여기서 아 이게 맥주야? 아 이거 굴리는 거다 네 굴리는 거 어 맞아 굴리는 거다 기억났다 이거를 굴려? 아래로 이렇게 당긴 다음에 아래로 달려막 굴리기 좋게 오케이 어 됐다 딱딱하지 어 짱구 어떻게 해 다 탁하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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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내려가면 돼 안 내려와 아 그냥 꼬로꼬로 나 머리 좀 머리 좀 끌어줘 내가 땡겨줘 살려줘 쌍배 살려 쌍배 살려 어 아 아 아 진짜 아 뭐해 아 이거 앞에 앞으로 나란히 하고 뛰샘 어 오케이 어 됐네 됐네 그냥 하면 되네 그냥 가면 된다 위로 올라가서 어 그냥 미끄럼틀 타듯이 타 어 죽어도 된대 그냥 그냥 미끄럼틀 타듯이 타 어 다 오세요 에지 갑니다 또 뭐야 이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옥구통 놓고 어 그렇지 이거 막 탈 필요없어 그냥 옥구통 세워 여기 세워 통 세우라고 오케오케 도라인은 나랑 비슷하네 내가 한번 세워볼께요 내가 한번 세워볼께요 저 가요 나도 아니 고 부분으로 아니 요 부분으로 가서 이게 손을 세워볼께요 백보 그치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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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해봄 내가 해봄 내가 해봄 어 이거 한 명씩 한 명씩 올려 이렇게 잡고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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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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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잡아야된다 이거 잠깐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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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다 간다 간다 자 잠깐만요 잠깐만 아 반응? 어 됐다 트래핑을 해보려다 나도 나도 아 가사 머리 한번 끌어줘 오케이 아 잠깐만 어 어 그라스 구글 쓰면 어떻게 해 하하하하 아 네 올라왔어요 오케 다시 다시 보내 맥주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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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님이 맥주 맥주를 가지고 와야돼 지금 소연이 가까이 어 맥주 맥주 통 가져와 맥주 통 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 아 잠깐만 뭐지 아 여기로 가나 뭐 가는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가는 길 있어요 잠깐만요 어 네 이렇게 해서 어 어 쌍배님 조심 그곳 옵니다 아 아 야 빗나갔어 다시 해야돼 이거 어 이거 뭐야 없네 다시 보내 네 예예예예 여기서 저기서 뛰는건가봐 아니면 아 거리가 안되나 어떻게 눕히지 이거 맥주가 와야돼 맥주가 오고 아래로 하고 이렇게 아래로 하고 그렇지 맥주 통하고 맥주 한번 굴리고 굴려요 에이 방향이 잘못된거 같아요 아 저 그라가스 장인 시켜요 저거 밈 아 잠시만 뭐해 ㅋㅋㅋㅋ 자 밉니다 아 도와주고 싶었어 아 속 터져 이렇게 해서 오케이 여기서 자 밉니다 밀어 오고고 밀어 밀어 아 좀 이상해 방향이 제가 할게요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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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다 제대로다 나이스 나이스 완벽해 됐다 됐다 이거 됐다 아 됐어 좋아 굿 끌고 끌고 세우고 네 끌고 끌고 세우고 됐다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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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거 아까 떨어진거지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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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고 끌고 끌고 와 끌고 와 이제 네 어 세우고 끌고 좋아 좋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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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하고 있어 나만 잘하면 돼 살짝 좀 밀어 아 점프하면 안돼 점프하면 안돼 네 저부터 갈게요 됐고 자 그렇지 나도 올라왔어 다들 올라오고 있죠 어 이제 나와봐봐 아 아 좀 애매한데 머리 좀 땡겨줘 머리 좀 아 아 선생님 점점 잡을 머리 없어지면 어떡해요 이거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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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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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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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만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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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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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이거 어 아까 세웠는데 이거를 세워도 된다 이거 자꾸 떨어진다 이게 네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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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세워 세우고 아니 이게 진짜 고피네 이게 메인스톡 세우고 됐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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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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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위로 올려 됐다 됐다 가요 가요 자 아 내가 끼고 있을게 여기 사람이 이렇게 한번더 한번더 몸으로 밀어 가요 잠깐만 잠깐만 내려와 그냥 저거 저거는 안돼 오케이 됐다 됐다 몸으로 밀어놔 아 이거 너무 두 번째가 어렵다 한번 다음 사람이 해보세요 자 한 명 한 명씩 오케오케 됐다 도라미 올라왔다 아이고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랐어 올랐어 아 다시 다시 천천히 해봐요 이거 너무 너무 급하다 우리 급하게 하지 말고 저 위에가 좁아가지고 올라가서 잘해야돼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올라오고 올라오고 아아 다리를 잘 잡아야되네 끄트머리에서 어 그렇지 뭐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뒤로에서 가봐 좋아 하고 오케이 올라갔어 올라갔어 백선영 올라갔어 백선영 올라갔어 저요? 네 진인가 이 앞에 20만원 될 수 있는데? 올라올라가고 올라갈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됐어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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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길이 안보여 나 이거 머리 좀 머리 좀 끄집어낼 수 끄집어낼 수 끄집어낼 수 있나 네 다이어 쌍배님 아냐아냐아냐 어이씨 여기인가? 어 여기다 이런거 같은데? 짱배님 손을 놔야죠 아 아 조졌다 이거 쌍배님 퍽 걸렸어 이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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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닿아 턱 닿아 버려 그냥 놔 놔버려 턱 닿아라고 턱 닿아라고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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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진 창문이 어 살았어 어 뭐야 아 아 빨리 패스까지 보자 어 여기 있어 아 이거 뭐 있네 아 자연스럽게 서 있어 자연스럽게 여기있네 일로 일로 부서진 창문으로 오세요 오 나이스 고 여기 여기 그냥 들어가면 되지 오케이 부서진 창문으로 부서진 창문 부서진 창문 여기 1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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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나 올라왔어 나 올라왔어 뭐? 다 일로와 다 일로와 다 부서진 오 쟤 올라올 수 있습니까? 오 될 거 같아요 될 거 같아요 내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건 뭐야 아 문이 열리는 거구나 에에 자 넘은 거 같은데 오 됐다 됐다 자 나 문 열었어 나 문 열었어 자 일로와 그 부서진 창문 통해가지고 가면 되요 자 이거 떨어지면 돼 떨어지면 돼 부서진 창문 이거 이거는 뭐 안 돌려도 돼 에에에 돌리봐 가슴 상배님 가슴 아 예예예 네 잘 열렸어 누나 내려오면 돼 다 놓으세요 아아아아 뭐야 어떻게 왔어요 아하 나 그냥 질어밟고 가 나 질어밟고 가 뭔데 어떤데 질어밟고 가 어디서 왔어 여기서 나 여기까지 깼었거든 이렇게 됐어 나 말고 가 다 죽어도 되지 않나 죽으면 죽어도 돼요 깼어요 죽었습니다 죽어서 일로 오십쇼 요거는 내가 전문이니까 내가 할게 그래도 한번 해보기 침장면이 갈고리 창 전문이네 침장면이 여기 계세요 여기 다 왔어요 지금 다 왔어요 우리 여기서 어떻게 갔지 역시 잘해 이거 진짜 잘한다 칭찬하면 참 나 내가 해볼까 어딨어 리스폰이 안되는데 리스폰이 안되는데 아니 그 한번밖에 없는 기회를 아니에요 이거 언제까지 세번 저희 걸려서 그래 내가 가졌는데 어딨어 내가 기다려봐 내가 그거 할게 아아악 아 저 아래 바닥에 걸렸구나 아 떨어졌다 떨어졌다 쌍맨님 쌍맨님 희생으로 우리 한번부터 기회 얻었어요 해보셈 나 이거 같이 들어야 되나 백살랑 이거 칭찬하지 말해달래 자기한테 오케이 더 안된대 둘이 해봐 둘이 어 이거를 올려서 가까이 가갖고 걸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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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아이 쟤 야 이거 비다 백살랑이 비다 내줘야돼 일단 이거 한명이 하겠다 한명이 버려 버려 땅바닥에 버려 창 버려 창 버려 어 창 버려 야 나도 창 버려 나요 나요 창 버려 창 버려 창 버려 아하하하 아 죄송 죄송 하하하하 가보실게 됐다 됐다 왔다 한명만 해봐 한명만 내가 벌써 한명이 해야돼 하하하하 아 걔 들고 아니 두 손을 잡아야 돼 이거 아니 뭐해 뭐해 오오 됐다 됐다 오오 잘한다 잘한다 오 오 잘한다 잘한다 오오 아 까비 아 까비 좋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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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그리고 걸고 떨어져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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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매달려서 떨구는 거 아니야 이거 어 그거 떨궈가지고 반동으로 넘어가는 거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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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고 떨어지셈 나 놔봐 나 놔봐 수현아 나 놔봐 뭐야 됐어 됐어 된거 같아 이렇게 가고 넘어가는 거 같아 어 무게가 더 필요한 거 같은데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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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렌턴 잡아 렌턴 잡아 이제 렌턴 잡아요 렌턴 잡아요 오케이 렌턴 렌턴 잡으세요 어 어 어 어 뭐야 여기 어렵네 저 렌턴 잡는 거 좀 어렵다 어 여기 뭐 있어 으아아 으아아 아유 씨앞 요기 절로 나오는 게임이 아 나 좀 짜증난다 이거 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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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가지고 아니 여기서 점프하지 말고 여기 대게 다가면 되잖아 이거 잠깐만 렌턴 다시 이리로 걸어야 될 거 같아 아 팔이 돌아갔어 어 됐어 됐어 어 나이스 굿 잡았어 아 됐다 아 여기서 잡는거네 여기서 많이 수술해 치아신거 같은데 아 팔이 돌아와가지고 어디가 어디가 아 여기서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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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요 흔들어요 치아맨 한번 잡아주고 잠깐만 내가 이거 안될거같아 잡아주세요 아니 우리 아랫쪽으로 반동으로 가 반동으로 반동이 막혀 이쪽 방향으로 해야되는거야 반동 방향이예요 아니야 여기로 해야돼 아 이쪽으로 이쪽 반동 벽 없는대로 벽 없는대로 아 누가 돌리고있어 아 누가 좀 오케이 뭘 하지마 여기 오른쪽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정도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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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왠지 불안하다 아 뭐야 뭐야 아 아 어떻게 느끼래 아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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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음번에 갑시다 오케이 먼저 하나 둘 셋 셋 아 제발 아 난관이다 여기가 정말 여기 좀 빡세네 오 넘어갔어 넘어갔어 어떻게 하니까 넘어갔어 아이고 이거 잡는것도 일이야 다 넘어갔다 넘어갔어 침동이로 무게주식 딱 해가지고 끝에서 살아나봤어 앞으로 계속 해키면 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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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을 가고 왔는데 일단 두 명 넘어감 카아앗 아야야야야야 이제 간다 카아앗 아 한 명 넘어갔어 한 명 넘어갔어 쌍배 넘어가고 불안해 저거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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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아 소연아 내가 반성해줄게 너 가 너 가 한 명만 더 가 내 꼬리 붙잡아서 빨리 가 가 가 이거 갈 수 있어 아니 아니 언니가 나 다 서있어 아니 지금 도라에몽이 너무 도구야 야 속도가 안싸 아니 도라에몽 왜 서있는거야 어떻게 가 니가 지금 도라에몽 허리 힘이 장난이 아니야 도라에몽 어떻게 서있어 아앗이 얼마나 센거야 나 더 줘 언니 더 줘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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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백세리 형님이 이거 놔줘야되는거 아니야 간다 간다 문 닫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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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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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서 구해줘 깨서 구해줘 깨서 구해줘 어 어 어허허허허허허헣허허허헣 엄마 저거 또 술통 있는데 Engineer abord 술통이 왜 있을까? 일단 버리고 봐 뭐야! 죽으면 왔었어요 나이스 저장됐나 보다 술통에 뭔가 비밀이 풍자 담는 것 같아 풍자 담는 것 같아 됐다 아 여기로 가는 거네 아 도라이버 제발 제발 도라이버 어딨어 3개가 다르다고 도라이버 아이고 거기있어? 아 제발 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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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무섭단 말이야 왜 짱 죽었잖아 저장 떴어 어 네 넘어왔어 넘어왔어요 다 죽어 다 죽어 아 짱구가 넘어갔나 보다 짱구가 그렇지 넘어갔다 오케이 굴려 굴려 통나무 이거를 약간 위에 세우는거가 가로로 일단 저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거 같은데 우리가 집 위에 무슨 장치가 있음 아 이거 판자 위에다 놔야되나? 아 이거 싱구가 싱구 이거 싱구처럼 하는거네 아 맞네 맞네 아 올려봐 지렛대? 여기 사람 더 붙어야돼 내가 아래로 이쪽에서 이거를 으쩌 여기 인력소 인력소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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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위로 올려주고 좀만 더 위로 올려줘 그렇지 도와줄게 도와줄게 됐어? 됐어? 머리 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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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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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를 더 넣어야되는데 더 이렇게 이렇게 마..맞아? 그거를 판을 뒤로가야 돼 판을 뭐로 치울까요? 아니면 모루를 저기로 옮길까요? 이거 좀만 이렇게 해야될거 같은데 더 옆으로? 시소가 좀 너무 어 애매하다 애매하다 이거 일단 이거 뺄게요 빼고 이거를 좀 가운데로 이렇게 넣어야되는거 아니고? 어 가운데로 오게 될거 같아요 그니까 시소를 만들어서 이걸 들고 들어서 그냥 지붕에다 대면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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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에다 대면 되는데? 이러고 저기 반대편 사람에 이게 멜로돼 뭐를 올려? 이거 이거 아 아니 우리가 사람으로도 반대로 가면 되는데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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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모루를 일단 그 평평한 곳에 갔다가 옮기는게 더 낫지 않을까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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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려줘요 일단 이거 이거 왜 안올라가죠? 아니 아니 이거 그냥 여기 평평한 데 평평한 데 붙어 평평한 데로 가야돼 분명 오케이 오케이 됐다 여기로 네 위로 가서 이거 알고보니까 여기 막 2층 집인가 아니지? 아 불안하게 불안하게 그런 소리 하지마요 어 올라왔다 어 어 어떡해 어 됐다 아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될 것 같은데 됐는데?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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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이거 이거 솔로 가봐 솔로 가봐봐 저당됐다 어 뭐야 소연이 있겠다 소연이 있겠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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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에봉이 했어 도라에봉이 해냈다 도라에봉이 해냈다 뭐야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뿅 올라갔어 누가 한 명이 이거는 뭐지? 이거는 이거 이것도 저거 넘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줄을 일단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세첨 같은 것 같은데 저거 일단 이거를 뭐 하는 것 같아요 줄 내리고 어 맞네 맞네 응 여기 뭐 화장실인가? 넘어갈 데가 있나? 들어가봐 먼저 올려놔서 어 아 이거 공대장만 말해봐 공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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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뭐 뭐 뭐야 바닥 뭐 뭐야 거기 안 거기 아닌 것 같은데 내려가는 거 저 섬으로 가는 건가? 흐흐흐흐 어 여기 내려오는 거 같다 어 뭐야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어요 동굴이다 동굴 동굴 동굴? 다 내려오세요 다 내려오세요 오 내려가야 돼? 그냥 입구였네 문이었네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나 여기까지 했어 어 난 아예 기억이 안 나 주우민 작가님은 여기까지 하고 동굴에서 빠져나간 것까지 기억만 어 어떻게 나가야 돼요 이거? 그 그냥 여기 막 옆에 돌다보면 막 가는 데가 있는 흰색인데 가면 안 돼요 흰색인데 바로 그냥 게임이 탈댑니다 오케오케 높아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시고 아 여기가 길인가 보다 일단 벽은 선생님 올라가고 아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아 아 아 아 됐다 올라갔다 올라가고 돌이 있는데 여기 돌은 이거 뭐예요? 돌은 이거 뭐예요? 굴리는 건가? 이거 굴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뭐야 그냥 올라가고 굴리는 용 아닐까? 굴릴게요 일단 굴리세요 아 맞아요? 아아 좀 나와 올라 굴려 올라 굴려 어? 일단 벽에 붙어 있어야겠다 뭐야 간다 굴러 간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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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되네? 이거 아닌데? 어? 하하하하 아니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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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차에 앉아 저부터 저부터.. 아니야 그러나 제부터 예예 일단 올라가야 저도 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오케이 곧 어 나를 잡고 아 해 하하하 가격 요기 trotzdem 빠진다AAAA 빠진ін 아니 저 멀리서 저좐 아이고 혼자 저거 아이고 뭐야 머리 한 번만 띄겨주세요 아 머리 해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머리 해줄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너무 간다 아 뭐야 뭐야 잘못했어? 저거 뭐 상관있나? 아하핰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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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버렸는데? 아 나 이럴가 어떡해 안되겠다 아니 안 땡겨져 일단 저기로 가는건가봐요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나 이제 알았어 어 뭐야 뭐라라 저 흔들거려 아 나 이제 알았다고 뭐라하자고 아니 손을 들고 뛰면 돼 손을 들고 뛰면 누가 넘어와서 나 좀 나 좀 잡아주세요 제가 넘어갈게요 일단 제가 넘어가서 살려드림 네 살려주세요 거의 버티고 있어요 네 좀 버티고 아 저 지금 손에 힘이 풀렸어요 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손에 제발 좀 나와 그렇지 이 땅이 잡았잖아 괜찮다 지정민님 어 좋아 나도 힘이 나도 힘이 오이 왜왜왜왕가지지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여기 인사하는데 왜 위로걸 써 나도 힘이 일단 잠깐만 아니 이거 떨어뜨려 아 이거 떨어뜨려 떨어뜨려 아니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알아 그렇지 다 올라왔다 오케이 다시 여기 그냥 점프하면 됩니까? 네 점프하면 돼요 점프한다 오오 잘해 오 올라가심 올라가심 오 나이스 저도 갔어요 나 가야 나 가야 어 뭐야 오오 오 뭐야 쌍배님이 뭔가 해내신 거 같은데 아우 기둥 올렸어 나이스 그렇지 올라왔어 저 쳐도 쳐도 잠깐만 하나 둘 하나 둘 오오 오 됐다 됐다 저거다 와 됐어 저 가요 오 저장 쟤 떨어지면 됨 오케이 오케이 이거 우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거 누가 투석차 이거 하면 누가 갈래? 자 탑결 그냥 여기서 떨어지면 되네 아니 아니 한명만 가자 한명만 한명만 이거 어떻게 하지? 저기 위로 올라가는 건가봐 어 그렇게 돌리쌤 어어어 돌렸다 지금 자 올립니다 돌리고 레바 이거 좀 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문 왔다 어 그거 잡아서 끌어 잡아서 끌어 무게중심을 끌어 끌어 되나? 한명이 돼? 아니 저 위로가 써야 되는 거 같은데? 아, altre 뭐oc 어떻게 당겼어 희생했네 어? 뭐야? 약간 중간쯤으로 되게 일단 되는데요 됐다 어 끝나고 아냐? 아니 저기 뭐 무인도같은 대로 또 나가야什么 잠깐 여기 올라야 그러니까 아이찌 아 이거 야마카시 해야돼? кажется 자, 쟤 대가리 좀 쏟아 아, 씨! 아, 뭐야! 아, 뭐야! 아니, 야, 씨야, 그건 줄 알았어. 그, 탈격권. 그, 사람이 이렇게 돌리기만 하고 죽고 다 쓰러지잖아. 그런 줄 알았어. 제노나, 이리 와봐. 어? 어? 아, 뭐, 뭐해! 아, 이거 하냐고! 아니, 여기도 이거 타고 가잖아. 아, 이거 리더, 이거 타는 거잖아. 아, 이거 다 내가 이거 보였다. 그거 알지? 그, 중국무술 이렇게, 그, 옆에 막, 다 쓰러지는 거. 오라이구, 고마워! 어? 어, 됐어. 어? 어, 됐어. 다시 땡기야, 이거. 다시 땡김. 아, 근데 이거 안 되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또! 아, 또! 형이 왜 이렇게 잘해? 저거 땡기는 거? 이거 누가 투석기로 가가지고 정확하게 정중앙으로 가야겠다. 나, 나, 내가 가야 돼. 포트리스 잘하는 사람이 이거 주, 조준해, 이거. 포트리스 잘하는 사람이. 내가 밀어줄게, 내가 밀어줄게. 여기 타봐. 이거 다시, 다시 해. 침착맨님 타봐, 이거. 침착맨님이랑 백설 형님 타봐. 두 명이나 돼? 어, 두 명. 아니, 네. 네 명 날아가서 네 명들에서 한 명. 어휴! 뭐야! 오! 간다! 오! 야, 슈퍼바리오 천 점 먹었다. 자, 여기서. 호잉을 조금, 조금씩 내려오면서. 아! 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이거 재현 님이, 재현 님이 한번 해보세요. 재현 님이. 아, 쌍무 님 한번 해보세요. 잠깐, 내가 해줄게요. 나 알겠습니다. 돌려줄게. 돌려줄게. 어, 돌려줘. 나 이거 잘 돌려. 왜, 왜, 왜 그래 잘 돌려? 하하하하하하. 아니. 오, 오케이. 여기서, 제가 레버 내려줄게. 자, 보내라 보내라. 레버 올리는 거예요? 응, 올려, 올려. 이렇게. 오케이. 됐다. 어! 아, 이거 제 생각인데. 투석기, 앞으로 밀고 던지면. 저 위에, 성 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오! 좋은 생각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가보죠. 성 위로? 오! 맞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그냥, 아예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가자, 가자. 오, 오, 오. 어, 바퀴증. 자, 이거 밀어. 틀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틀어, 들어왔어. 틀어, 들어왔어? 오케이, 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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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어? 어, 뭐야? 튀는데? 올려드림? 어, 이거 뭐야?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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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 이거 뭐, 문이 열렸어. 아, 깼어, 깼어, 깼어. 아, 깼어, 깼어. 쌍뱅님이 넘어가서. 아, 나 여기까지 했어, 딱 여기까지.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뭐야, 배 있어, 배. 근데 배 뭐가? 배 타, 배 타. 다? 다 배 타. 이거 다, 상상, 다 탈 수 있나? 다 타. 너, 이거를. 아, 버리지 마, 버리지 마! 땡겨, 땡겨, 땡겨. 어디 갔어? 붙어있나 봐. 내 배 뒤에 붙어있나 봐. 지하에 붙어있나 봐. 가면 돼, 가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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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아래에 붙어있어. 땡겨, 가면 돼. 배 아래에 붙어있어. 땡겨, 가면 돼. 나 좀 데려와줘. 어딨어, 어딨어? 쌍맨님. 내려, 내려, 내려. 이제 옆으로 가, 쌤.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죽어봐요, 죽어봐. 어, 죽은다. 자, 빨리 원피스 찍으시다, 한 번. 갑시다. 역시 해명되네. 근데 이게 마지막 아닌가? 아니네, 저거 뭐. 물레방화도 있네? 타요, 타요. 타요, 타요. 아니었어? 아, 뒤에 이거 있다. 아, 돛을 또 해가지고. 그, 가는 바다. 엔딩 아니야, 이게? 뭐야, 야, 야. 이거 우리 하면서 누구야. 남이 누구야. 아, 잠깐만. 일단 뺨, 저거. 나 할 줄 몰라. 이렇게 해서 빼, 일단. 쌍미가 해, 쌍미가. 쌍미?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잠깐만. 되는 거 맞아? 아니, 이거 뒤에 이것도 해야되는 거 같은데? 어, 이거 방향이야, 방향. 아, 쌍미 뭐해. 뭐야, 야. 쌍미. 쌍미. 이거, 이거 누구. 무대가 일로 갔어. 쌍미. 저, 저기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저기? 어, 이거 방향 조져도 되는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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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띄운 거 아니라, 소윤이가. 이거 뒤에 거 내가 할게. 이거 내가 하라고? 어. 자, 탔, 다 탔죠? 출발. 앞으로 가고 있어? 저쪽이 기울이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돼. 출발. 오케이, 오케이. 잘 가고 있어. 그렇지, 좋아. 나이스. 오, 됐다. 쟈. 우리 가고 있어? 속력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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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야, 우리 저기 왼쪽에 보트 타자.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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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 보트로 가자, 보트. 내가 보트 타, 어. 어, 방향. 아니, 그거 아니고 그쪽 말고. 저, 저, 저기부터 얘기하려고? 안 돼, 꺼서. 안 돼, 꺼서. 안 돼. 몸으로, 몸으로, 몸으로 할게. 몸으로. 어, 야, 이거 뭐야, 바다에. 으아아. THERE. 야. 야. 유지해, 유지해. 이쪽으로 가서 유지해. 침몰한다 침몰한다 야 여기 올 수 있어 여기 올 수 있어 어디 어디 뭐야 어디 갔어 그냥 오면 돼 그냥 오면 돼 그냥 오면 되네 그냥 오면 된다고요? 자 일단 보트 끌자 가져가 가져가 어 뭐야 여기 잠수 되네 이거 보트를 배로 배로 끌어 배로 아 되네 되네 잠깐만 이거를 내가 한 명은 요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쪽으로 가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한 명 네 추가석님 upon né 네 그냥 우리 이거 다 아래에서 위로 받쳐주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와 됐어 됐어 어 됐어 뛰었다 Assembly 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탈탈탈탈 탈쇼 자 갑니다 이거 내리면 되는거 아니야? 들어와서 들어왔어 쌍미 데려가 쌍미 데려가 쌍미 데려가 됐어 됐어 됐다 왔다 간다 간다 이제 간다 어떻게 가야 돼 올리셈 올려봐요 레버 내가 더 밀어줘야 되나봐 내가 밀어줄게 아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가는거네 아 지금 물에 물 지금 이미 시동 켜졌네 내가 밀게요 가자 타요 빨리 차는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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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이제 빨리 타 땡겨 땡겨 타 타 타 땡겨 땡겨 나 좀 잡아줘 땡겨 균형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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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일단 그렇게 붙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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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하기 전에 빠이냐 다 저리로 가면 안돼 다 저리로 가면 안돼 다 저리로 가면 안돼 빨리 가 우리 무릎배 나고냈어 어 저기 큰 배 있다 큰 배 저기 저기서 리스폰 됐네 나고냈어 미치겠다 큰 배 있다 큰 배 죽어야 해 우리 죽어야 해 우리 막혔는데 조금씩 감아 리스폰 대야예요 대야? 오기오기오기 그렇지 나 배영오러 간다 오 좋아 좋아 이거 누구야 누가 아 뒤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제 왼쪽으로 상대님이 뒤쳐줘야지 내가 거기로 둘러볼까 이거 익사하기 전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누나? 아니 근데 이 쪽이야? 수영이 되게 나왔네 수영이 되긴 한데 저쪽만 가면 돼 기다려자 이거 배로 오른쪽 방향으로 해야 돼 오른쪽 방향으로 그렇지 오케이 됐어? 아직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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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다 좀만 저기까지 가야되는데 여기까지 왼쪽 됐다 됐다 쌈배님 비켜주세요 이거 다왔어 다왔어 됐어? 다왔다 다왔다 어 됐다 저장됐다 어 옆 오케이 다들 어딨어? 어 리스폰 빠지면 다음 어 빠지고 갈게요 아이고 뭐야 이거 짱구 아직도 배 밑에 있어? 배 엄청 큰데 아니다 죽었어 아 나 이거 그냥 그 잡.. 잡새가 죽을 거 같은데 아 아 아니 이거 리스폰이 뭐 이래 위치가 이쪽으로 가세요 아니 근데 물이 너무 약하다 오 화물선이네 떤다 어 어 야 이거 움직이는 돌인데? 아 까비 아 아니 쌈배님 부표를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은 아니 뭐야 아 진짜 아니 아니 부표 알았어 그걸로 간다 다시 간다 아니 안오는데요 밀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 죽지 말아봐요 야야야 부표 왔다 아니 잠깐만 아니 그냥 부표를 조금 아니 그냥 여기로 넘어가면 되잖아 여기로 저기로 가면 되잖아 저기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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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하는 곳 여기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어 여기까지 괜찮아 어 야야야 밑에 뭐야 걸어갈 수 있는데 이거? 어 밑에 걸어갈 수 있는데 아니 아니 여기 이상의 길 짱구 왜 저래 짱구 왜 저래 눈 잡으라고 손으로 안 떨어지게 너 안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미끄러줘 아 자아 죽었다 됐다 아니 저 부표 저거 어떻게 해 가져요 가져요 저거 가지고 와야돼 내가한테 갖고 가 됐다 됐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굿 굿 굿 굿 잡아야 잡아야 아 어 나 나 나 나 짱구 이 스킬이 뭐지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잘 미끌려 여기 괜찮아 내가 갔어요 내가 갔어요 내가 이거 세이브 해볼게 잠깐만 어 뭐지 이거? 아하하하 제발 우리 우리 밟고 올라가 우리 밟고 아니 이거 두 개의 레버가 있는데 이거 와야 될 것 같은데 두 명 두 명 필요해? 어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뭐지 왜 두 개있지? 하하하하 아니 두 명 이거 아니 일단 이거 불표 처음 이걸 불기준이야 아니 두 명 저기 있어 아니 저거 쌍배님이 저거 좋다고 해놨잖아요 하하하하 좋다고 해놨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게 근데 물이 잠깐만 여기 됐다 지금이야 하하 하하 저 잡고 올라가셈 쌍배님 이거 바위를 밀 수 있지는 않을까 안되 안돼 저거 가져와야 돼 어 오 뭐야 야 바위가 움직여 바위가 움직여 하 바위가 움직여 어떻게 됐어 아 아 아니야 밟고 움직이는 게 아냐 배가 움직이는 거야 배가 움직이는거야 배가 움직이는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전 팀장님이 가동시킨거야 하하하하 내가 다시 갈게 다시 갈게 다시 갈게 내가 다시 갈게 하하하하 일단 붙어 있어 끄어진 건가... 미라... 미라하는 건가 뭐냐... 미라... 아니 나는... 너희가 움직이는 줄 알았어! 나도! 내가 빨리 움직이는 줄 알았어! 왜 다시 돌아왔지? 됐다! 들어왔어요! 야! 앞으로 가버리면 움직여서 못하겠어!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봐봐요! 어떻게 됐어?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배가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오케이 그러면 다시 누가 자꾸 하늘에서 떨어져 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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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네 이거 아 미치겠네 저거 어떡해 아니 나 잠깐 떨어져 아 이거 왜 무한터로 줄켜요 야 야 그냥 여기 배에 붙어서 밀어 가면 안 돼 우리 이렇게? 순만 관심이 쉬고? 아 그래 진짜 그러면 안 돼? 일단 가면 안 돼 그냥 한번 가볼게 그러면 아 참 출어갈게요 잠깐 잠깐 붙고 붙고 배에 붙일 수 있나? 가볼게요 일단 배에 붙어요 그냥 붙어봐 배에 붙으면 얘기해줘요 배 옆에 붙어 그냥 나 붙었어 붙었어요 시야비 시야비에 붙었어 네 아 나는 아 안 되네 아 근데 이거 숨이 좀 잘 안 쉬어진다 조금 가까이 붙어야돼 공기 다 같이 가봐 다 같이 가봐 다 같이 붙어봐 도라에몽 봐 저렇게 붙어야돼 저렇게 붙어야돼 저렇게 붙어야돼 저게 뭐야 야 야 이거 왜이래 도라에몽 봐 아 숨 쉬었다가 아니 쌍맨님 저거 가지고 오라고요 붙어 붙어봐 붙어봐 아니 도라에몽이 요렇게 숨 힘이 좋네 아니 배 아니 저거 갖고 오라고 전선빈 제가 한번 갖고 오보겠습니다 이거 아야야야야 가져가 저것도 못 가져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 여기서 물에서 한번 점프가 됨 스티 아니 배가 옆으로 안가져 여러분들 앞으로만가지지 배가 어떻게 옆으로 가져 아 iyi 짜 아 아 이거 내려오자마자 벽을 잡아 쌍배님 벽을 잡아 벽을 잡아 이러고 일어날대 이러고 일어나 아니야 아니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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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으로 갔다 어떻게 됐어요? 안돼 안돼 좌우 아니야 도라연봉 저거 어떻게 한거임? 도라연봉? 그냥 저기 바위에서 조금 내려와서 점프팅을 하나도 저은거 아닌데? 좌우 자 바위에서 여기가 제일 가까운데 배를 움직이는데 배가 안움직여 제가 배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자 아 뭐야 배 움직여 지네 배 움직였어? 어 지금 배 앞으로 가고있어 어 지금 가고있어? 어 가고있어 야 어디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 자 한강 간다 야 야 야 시누이야 야 야 나 두라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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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두라연봉 어딨어 두라연봉 두 상태랑 한 번만 좀 약간 이쪽으로 오게 하면 될 거 같은데 아니 잠깐만 이거 기다려봐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배가 조금 도는데? 나 왜 이래 갑자기 오빠 어디갔어? 몰라 갑자기 미끄러졌어 아우신데다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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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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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하하하하하하하 오 와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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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아줄게 잡았어 잡았어 나 바닥에 잡았어 그대로 오면 돼 오케이 오케이 저 내려가는 중 오오 됐다 오 됐다 됐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됐다 됐다 도라에몽 봐 야 안아도 붙어 도라에몽 코어 근육 봐 야 야 괜찮나 야 안아도 붙어 혜창이야 혜창 됐어 여기 이거 아니요 아니요 갈 수가 있어 야 그냥 밀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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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지까지만 갑시다 육지까지만 도끼만 해 도끼만 해 도끼만 해 소금벌레처럼 붙어 그냥 언니 거기 있으면 익사일걸? 아아 들어 들어 몸을 들으면 돼 백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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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어 백설량 얼굴 봐 얼굴 봐 얼굴 봐 드리미로 얼굴 봐 아니 숨만 쉬면 돼 아니 뭐하냐고 하하하하하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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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선장이 그 데려가면 돼 됐다 됐다 됐어 됐어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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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퉁 플래측 도착한다 하하하하 흑흑흑 숨 쉬어 숨 쉬어 아아 아아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아아 나 죽었어 숨 쉬어 숨 쉬어 흑흑 하하하하 흑흑흑흑흑흑 주워다 아니 뭐 배가 뭐 이렇게 꽉 차게 가 아니 배가 기울였어 야 이거 우리 때문에 기우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이게 두 동을 내가 기울여야겠다 야 이거 침대라는데? 그거를 보트를 가져온 거 안 되나? 어 잠시만 이거 노란색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어 이거 그거다 이거 어디야 여기 지금 여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냥 가면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님들아 저거 배 타신 분들이 너무 가슴이구나 도라에몽 순수야 도라에몽 알았어 알았어 나이가니 나이가니 물이 턱밑까지 차올라 미짜 이비 아니 아니 그냥 배 타는 사람이 배 타는 사람이 저기 가라고 성을 내가 뒤에서 가고 있어 나 지금 아니 이게 아니고 이거는 내 생각인데 깨줘 그냥 아니 지금 가고 있어 지금 가고 있어 그러니까 깨달라고 가서 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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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가고 있어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레프트네 저쪽은 부트 타고? 저거 안 했어도 부트 못 하잖아요 야 부표 얘기 좀 그만해 도대체 몇번 대기하는데 언제까지 부표 얘기 안 해 아니 정말 아니야 이제 그것만 있었으면 금방 갔잖아 언제까지 빨리 또 자기를 묶어야 거야 저기나 해 난리 났잖아 왜 자기계발 안 해 뭐가 자기계발을 안 하는 거지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우리가 데리고 갈게 좀만 참아 다 왔어 야 저 두명 두명만 남으니까 저 진짜 분위기가 험악해지네 집창빈씨 나 만들어 놔 아아 숨 쉬어 숨 쉬어 도라에몽 숨 쉬어 좀만 좀만 버텨요 좀만 도라에몽 숨 쉬어 다 왔어 육지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육지 아니었어 어? 우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됐나? 어? 여기 어디야 아 도라에몽 돌아왔다 뭐야 도라에몽 왔어 다 올라와 다 올라와 거라고? 어떻게 올라왔어 도라에몽 떨어졌대 나만 가야돼? 뭐야 아니 아니 우리 지금 세이브 포인트가 아직도 거기야 어? 기다려봐 어? 야 잠깐만 야 안경 멋있다 한번 줘봐 야 야 안경도 줘봐 야 안경 날라고 야 안경 날라고 애매한데? 아 넣으세요 저장했어 저장했어 어 됐어? 오 됐어 됐어 와 와 와 오케이 와 됐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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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가 해냈다 짱구가 해냈다 아아 고생했어 여기야 30분만에 오나? 다들 숨 쉬어 이제 피스 피스 짱구 고생했어 Stand Raven 그리고 여기 옛날 생각나네 옛날 생각난대 조선소 조선소 골리아 크레인이거든요 골리아 크레인 예 골리아 크레인 여기 이제 메뉴 올라와 가지고 게이밍 이런 걸 못하게 하니까 장기판 들고 와서 혼자 장기고 했던 기억이 나 아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절대 안걸립니다 되게 많는데 레바가? 골리앗 크레인 골리앗 크레인 뭐 그런 게임이다 앞으로 가는데? 레바가 3개인데? 땡기는 거 있고 옆으로 옮기는 거 있고 막 이런 거 같아 이거 한 명만 해야 될 거 같아 네 한 명만 합시다 한 명만 합시다 아니면 쌍배님이 하면 되겠네 골리앗 크레인 할 줄 아니까 골리앗 크레인! 어 쌍배님이 하고 알겠습니다 나와 나와 전문가 봐 이거 좀 멀리서 봐줘야 될 거 같아 이거 아 배 아파 뭐 해! 권위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골리앗 권위자 왜 뭐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올려줘 올려줘 내 위에서 밀어줘 아니 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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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하지 말고! 밀어 이리 올려 올렸어 내가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아 비켜! 방해하지 말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전문이야 전문이야 방해 건들지마 야 내 꼬리가 저기 뭐야 레버같이 생겼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화면은 저.. 저거고 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돼 그냥 올라가는데요? 어? 그냥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한다 아닌가? 어? 오! 아 이거 끼는 건가봐 킬 걸고 침착무니 잠깐만 밀켜주세요 걸고 횡이동해야돼 컨테이너를 걸어야 되네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저 걸어줘야되나봐 어? 어이구 어이구 짱구 왜이래 이! 내가 한 거 짱겨줄게 짱겨줄게 어 내려줄게 내려줄게 다시 가 다시 가 트레이들 여기다 옮기고 어 어떤 걸 가져가야되는가? 아잇 양쪽에다 하나씩 걸어야되는데 노란색 걸어 파란색 걸어 어 노란색 걸었다 노란색 걸었어요 지금 그래 이거 존중하게 하는게 맞다니까 우리가 이거를 직접 해줘야되는거 같은데 어 걸어줘야되나봐 걸어줘야되나봐 근데 이거 더 땡겨야되나? 더 땡길 순 없나? 어떻게 어디로 더 땡겨줄까요? 이거를 요거는 요쪽에다 걸어야지 뒤로 해야돼 뒤로 뒤로가 뒤로 뒤로 좀 좀 더 땡깁니다 오케이 뒤로 여기다 걸면 안돼 어떻게 걸어야되지 이거? 이게 양쪽에다 걸어야지 이렇게 맞춰 이렇게 이렇게 야 봐 이거를 이거 한쪽은 여기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다가 다 당겼어 다 당겼어 다 당겼어 이거 이거 그냥 여기다 걸까? 뭐라고 도라에목 도라에무 배달려 도라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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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obile 도라에목 도라에목 오오오오오오! 그대대대대대 됐어 됐어 올려보세요 오! 꼬였다! 어? 아니 근데 줄이 하나! 일단 내가 올려볼게요 아 이거 꼬였다, 잠깐만 아 다행히 아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어 쟤 올라가고 있다 이거 한쪽만 걸렸어 저거 근데 잘못 걸린거 같아 그래 잘못 걸렸어 딱 맞춰서 걸어야 돼 어 딱 맞춰서 걸어야 돼 잠깐만 근데 이거 걸 필요 있어? 여기 위에 붙어서 가면 안 돼? 자 다시 내려옵니다 예예 근데 이거 거는 이유가 이렇게 걸어서 니가 타고 한 번 가면 안 돼? 그냥 걸 왜 그냥 타고 가자고요 이렇게 그럼 보냅니다 아니 일단 걸어봐요 이 노란색을 파란색 위에 올려야 되나 그렇구나 이거 일단 걸게요 예예예 아 맞네 노란색을 파란색 위에 걸어야 되네 노란색을 걸어야 되네 아 올려봐 노란색을 파란색 위에 걸어야 된다고? 아 이거 뭐해 아 누란색 박스를 파란색 박스 아 이거 제네디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 이거 내가 가서 도와줄게 내가 가서 도와줄게 올려봐요 잠깐 이거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 지금 올리면 돼? 지금? 올려볼게 오케이 안 되나? 아 이거 아쉽다 안 걸렸어 안 걸렸어 까비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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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시도하면 될 것 같은데 뜯어뜯어뜯 근데 어떻게 한걸지 이거?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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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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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줄게 옮겨줄게 NATO 될 것 같은데 와 경기 Great 에тра 너 이거 놓으면 되나? 이거 걸어 걸어 걸어즈 masculine 결 demás 도 Lakes 어 못ня 미 어어 내려줄게 내려줄게 잠시만요 작업중입니다 아직 굳이 막 한 개까지 더 할 필요가 없겠지? 이거 한 명만! 한 명만! 이거 한 명만! 이거 한 명만 와줘 봐! 가성중! 가성중! 이거! 이거 왼쪽으로만 틀면 되거든? 내가 잡고 있는 거? 근데 잠깐만! 이거 어차피 걸어서 올려봤자... 아이고! 여기 여기 여기? 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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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걸었다 걸었다 걸어 된거 아니야 됐잖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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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만 이거만? 그냥 타고 야 이거 다 걸어야돼 굳이? 아 다 걸어야 돼 아니 세 개 세 개 이 정도면은 될 거 같지 않아? 그래 세 개 정도면은 될 거 같지 않아? 해보자 해보자 든다 든다 듭니다 해보자 해보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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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파란 위에다 올려야돼 짱구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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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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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내게 아니 잡고 있어 짱구가 잡고 있잖아 찍어 다시 내려줄게 다시 내려줄게 오케이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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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줄게 내가 도킹할게요 내가 위에서 잡아줄까? 실제로 이렇게 작업하면 뚜드로 맞아 지금 다 집합해요 다 집합 내가 잡았어 이거 내려면 될 거 같은데? 올려야되나 내려야되나 이거 산을 올려보세요 잠깐만 이거 줄을 올려야되나? 줄을 올려야돼 줄을 올려야돼 올려줄게 살짝 올려 살짝 올려봐요 살짝 올려봐요 멈춰 멈춰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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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기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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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근데 이거 어떻게 걸어? 나 이거 컨트롤러 스톱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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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쪽은 저쪽은 한쪽만 걸면 되네 한쪽만 더 걸린대 여기 여기 작업해야돼 이걸 어떻게 걸어? 이걸 내가 왼쪽으로 조금만 옮겨줄게요 나이스 잠시만 어 됐다 옮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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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내려봐요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사슬 내려봐 내려봐라고? 오케이 사슬 내려봐요 내려서 들어왔어 아 이렇게 아래로 되어있게 바깥으로 더 내려야겠다 사슬 더 내려야되는데 더 내려.. 더 내려야되는데 더 내려야되어 오케이 오케이 완전 다내.. 완전 다내니까 잠깐만 오케이 옆으로 도라이펑 무게를 하나 줄여볼까? 오오 지금 지금 괜찮은데 그러면 한동으로 살짝만 자 잠깐만 내가 가서 틀어줄게 기다려봐 아 이거 살짝만 옆으로 그렇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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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렸어 폴러스 폴러스 있던 것까지 이거 채팅 시청자 의견이 나왔는데 네 한 명이 캡틴 아메리카 하면 안되는데요 캡틴 아메리카가 뭐야 줄이랑 저 박스를 같이 잡고있어서 연결고리가 되는거야 두 명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네 명이 하나씩 잡고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끼우고 캡틴 아메리카 하면 오케이 어벤져스 작전 그거 지금 두 개는 꼈으니까 두 개는 캡틴 아메리카 두 명 해요 저기 한 명 이상한데 꼈어 근데 뽑아가지고 한번 해봐 해봐 뽑고 캡틴 아메리카 해 해봐요 해봐요 고고고 잠깐 지금 갑니다 나 하나 잡았어 잠깐 저쪽 저쪽 발로 잡아봐 도라에몬 도구야 나도 갈게 딱 잡을게 기다려 뭘 같이 잡아봐 나 가르쳐 뭐해 왜 멈춰 하겠어 왜이리 어르타 아 미안해요 아invest마 머리 너무 아 죄송해요 머리를 하필 어 좋아 어 잡고 누가 캡틴 아메리카 할거에요 일단 저 위에는 가야돼 위에는 가야돼 제가 할게요 그러면 캡틴 아메리카 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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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 필요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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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근데 깨질거 같은데 하나는? 됐어 같이다 해봐 해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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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가는데? 잠깐만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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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맞아? 어 대박 어 나 이거 남아놨어 컨테이너를 남아놨어 아 닿아버리고 어떡해 찢어져 야 사슴 찢어져 나 위에 있어 캡틴 아메리카 안돼? 도라에 보고봐 도라에 보고봐 도라에 보고봐 아 내가 나왔어 실수로 쏘리 쏘리 잠깐만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캡틴 아메리카 아 이거 크레인조정 이거 크레인조정 이상한거 같은데 캡틴 아메리카 제가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 양도하겠습니다 저는 버키할게 버킷 아 이게 무조건 4군데를 연결해야해 질런위였다라는 근데 방영번증서가 지금 이 사람 뭐하는거야 이거 그냥 이거 4명이 타고 내가 저길 옮겨줄게 네 그니까 4명이 줄을 타고 오케오케오케 아니 너무한거 아니야 뉴스 나올짓으로 하네 이거 자 3명 4명 이거 타 갈고리 갈고리 될거 같은데 해보자 3명씩 다 타대요 아니 갈고리에 탔어 어 지금 어 나 미쳤는데 갈고리 다 타 갈고리 타 어 반동으로 굳이 갈고리에 탈 필요 없어 그냥 요 위에만 타도 돼 갈고리는 반동이 필요해서 반동으로 해서 하면은 괜찮을거 같은데 갈고리를 내가 내려줄게 어 반동을 어 잠깐만 아니 갈고리를 내려줄게 저 땅에다 타라고 어 땅에다 하나씩 잡아 아니면 그 위에 타던가 어 나 탔어 탔어 오케이 저 잡았어요 자 다 탔죠 오오오 왼쪽 갈수 있을거 같은데 자 간다 고고 고고고 오오오 잡았다 오케 올라간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 오오 오오 오오오 오 오오오 혹시 뭐야 wysp 그래서 앞으로 가는건가 앞으로 가죽어 어 좋아 изв 예 어디까지 한게요 여기 한에에 여기에 자 반동으로 넘어가야됩니다 우리 넘어가야되네 위아래로 가능? 될거같은데? 될거같애 잠깐만 될거같애 이거 어 된다 어 된다 잠깐만 가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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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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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깬다 내가 깰테니까 저장시킬테니까 기다려 저장 안뜨나? 저장이 안뜨네 저장이 안뜨네 혼자 가야되는거 아니야? 대로 어 저장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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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컨테이너는 별 필요가 없는거 있어 많은거에 의미를 갖지 말죠 우리 여기는 어떻게 가지? 위로 잡아 작업을 너무 오래 했더니 잡았어 무슨거에요? 온천이 있네? 어 여기 떨어져도 된다 아 떨어지면 안돼 여기 떨어지면 안돼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어디로 가야되지? 여긴거 여기밖에 없음 내가 봤을때 저기로 건너야되네 여기로 이렇게 건너고 저 백성무사 뭐해 저거 뭐해 여기 틈 어 뭐야 어떻게 넘어갔어 여기다 와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정신력으로 버텨 어 근데 여기 길있다 어 뭐야 숨 쉬어 숨 쉬어 오 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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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형님 나오세요 다 와 다 와 일로 와 어 고마워 고마워 쌍 쌍 쌍 오고있음 아 예 아 예 가고있음 가고있음 아 이거 정신적으로 버티면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하하하 아니 쌍XX이 밀어버렸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쌍매님이 도라에몽 밀어버렸는데 하하하하 저분은 절할 사람이야 하하하하 개의치 안아 다 땡겨 다 땡겨 다 땡겨 다 땡겨 도와줘 도와줘 여기 올라가는거 아닌가 됐다 오케이 됐다 올라와 올라왔어 됐어 됐어 오 오 오 백설양 옆으로 올라간다 와우 어 근데 여기 조금 북승vie이다 잠깐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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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이제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얼른 하자 어 떨어지면 안돼 알겠어 떼어 오케이 어어으아 잡아 잡아 어 어떡하마 아 이거 그 하나를 이렇게 좀 세로로 세울까요 어 좋다 예 여기 올라오면 안되요 여기 물이야 물 여기 물이래 하나를 세로로 세우자 물이래 근데 아 이거 아 그 자리요? 여기로 넘어가자 여기로 에에에 거기로 갑시다 여기 쌓아서 내가 이거 가져갈게 나도 이거 가져갈게 나도 아이고 이거하고 저 어디야? 이거 위로 올라가는 것 같네 여기다 한 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세로로 아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아 좀... 위로 안되나? 잠깐, 여기 계단인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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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됐네 앗박 foreign 해에에에에! 어 살려 살려 내가 내가 죽어야겠다 오케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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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옆으로 아 이게 올라갈 거 같.. 올라가도 될 거 같은데? 그냥? 야 이 숲과를 끼면 돼 그냥 안된다 아니 근데 무디 이게 여러분 여기 다 붙여갖고 왼쪽으로 한번 끌어봅시다 이거 안에 열리는 거네 아니 뭐야 뭐야 이거 니다지네 아니 왜 피지컬한테 이렇게 열어 나 살려줘 아니 피지컬 문제보다 능지 문제가 더 심해 어딨는데 나 여기 가져서 죽지도 살지도 못해 뭐야 언니 왜 거기 있어 깨서 깨서 살려줘 깨서 아니 죽지는 못한데 여기 죽지도 못해 여기 넘어가는 데가 있다 깨서 살려줘 언니 거기 익사 못해 익사? 잠깐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같은데 위로 올라가는 거 같아요 여기 여기 뭐 있다 여기다 하나 박스 깔고 갑시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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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릴까? 박스 여기다가 하나 더 올려야 되는 거 같아 아니 여기 여기 이쪽 이쪽 아니 저기 안 죽어 안 죽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단가요 오케이 아니면 이거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아 그건 안 되겠다 해 주고 아니 교수 언니 어딨어? 어 여기 저기 있어 아직도 나 여기서 나와가지고 올라가셨는데 근데 뭐야 이거 됐어 넘어갔어 월담 아 잠깐만요 도라에몽 나와봐 데려가 데려가 오케이 됐다 여기서 여기 갇혔다고 여기 빠졌다고 지금 희재형 언니 어 됐다 어 됐다 저깄다 저깄다 어 주여 어 전장됐어 전장됐어 이쪽 넘어와 오오오 이건 뭐지 도라에몽 좀 도와줘 이거 저거 타고 지금 위로 갈 수 있나 아냐 아냐 내가 알아서 갈게 내가 알아서 갈게 응 ESC 눌러도 된다고 함 아니 이거를 고리를 일단 빼는 거 같아요 어 맞다 이거 타 내가 타고 있는 거 고리를 저기다가 연결해야 되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연결해야 되네 할 수 있어? 어 이거 너 퍼진다 내가 도와줄게 상대야 근데 리스파 안 되는 거 보니까 골이 필요 없는 듯 그냥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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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됐다 어 뭐 눌렀는데 저거 뭐지 뭐 뭐가 변하는 거지 어 방금 소리가 났는데 아 저기 문 열린다 오빠 저기 갈 수 있어요 저기 어 맞네 맞네 저기 문 열리네 어 또 왔다 뭐야 이건 뭐지 오케이 나도 가요 나도 가요 저기만 가 저기 저기 저기만 이게 어떻게 다시 리스폰 되나 아 저거 땜목 차고 가면 되겠네 이거? 어 땜목 야 너 땜목 어떻게 움직였어 누구 뭐 아 저절로 저기로 가는데 왕따 저녁이 있어봐 이거 밟고 있어봐 채원아 내가 저거 가볼게 나 또 버려지는거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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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저거 어떻게 또 생겼지 근데 난 요거 잡아주고 아 이렇게 생기는구나 다 생겼다 생겼다 타샘 다 타샘 내가 밟고 있을게 다들 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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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만 갑시다 일단 일단 우리 여기서 기다립시다 소위님 그럽시다 아니야 배가 와 계속 배가 와요 계속 뛰어가지고 아 자동으로 오는건가보네 여기 대기하고 있어야 되나고 그래 대기하고 대기하고 싶시다 근데 이거 와우면 안 되는데 이쪽으로 내가 죽더라도 이거를 어 어 죄송해요 오빠 바람은 죽어버리고 아 죄송해요 죽이려고 하는건 아닌데 고리를 아까 그 고리를 어 이 고리? 고리를 걸어야되나 어 왔다갔다갔다 빨리다 빨리다 걸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게끔 해야되는거 같은데 방향조절 해야되는거 같은데 아 가게끔 아니 저기를 가야지 아 이걸 잡고 트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거기 왼쪽 이게 서핑몬인거 같아 서핑몬 우리가 왼쪽으로 가고 어? 어? 아니 저 저기가 아 우리 떨어지다 떨어지다 내가 해봄 내가 해봄 내가 해봄 이거 여기서 꺾어 오빠 그렇죠 왼쪽으로 왼쪽 이거 가지고 정권아파 왼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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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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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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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 몸이 이상해 좀 내 몸이 이상해 구해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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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나 수업하겠어 그게 아니라 여기 사슬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슬을 거는거 아니에요? 사슬을 걸어야돼 이거 보니까 근데 사슬을 사슬이 떡에다 거는거 아니야 이거 이거 고리? 아 맞네 사슬 사슬 끄러진다 사슬을 이렇게 해 아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미안 미안 아니 지금 너무 아니 너무 빨리 오빠 거기 안돼요 제가 해봤어요 안돼요 거기 사슬 사슬이 사슬이 안보여가지고 필요없는건지 알았는데 있었네 거기 잡고 다시 다시 또 여기로 잡고 그렇죠 어 된다 된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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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을 잡으라니까 왜 저를 잡고 당겨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화장실 근데 이거 안뛰어져 안뛰어져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해 지나간다 해 지나간다 이거네 오면은 오면은 이거 하면 돼 아 근데 이거 안뛰어지는거 아니야? 띄어지는거야? 아니 근데 음악이 있는데 뭐야 붙었어 한 분은 천용인이야 아니 한 분은 천용인이냐고 아니 한 분은 천용인이냐고 왜? 아니 4명이서 일하고 있는데 한 분 일을 안하고 있어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화장실 간다고 그랬어 아니 붙어있어 이거는 의미 없는거 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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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거 내가 아니 내가 아까전에 사슬을 하나 빠뜨렸거든요 근데 진짜 필수로 필요하면 그게 리스폰 되는거라 없어도 깰 수 있다는거에요 어떡해 어 근데 잠시만 이거 물안에 밧줄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요? 밧줄? 물안에 밧줄이 하나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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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이 하나 있어 그렇다 뭐 물안에서 작업해야되나 설마? 아 그건 아닌거 같아 내 생각에 어디에 꺼내 이거? 어딨어 어디 어 뭐야 이거 맞지 있지?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 저거 어떻게 해야돼 어 저거 어떻게 꺼내야돼 잠깐만 이거 안되나 방법이 없나 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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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래있어 잠깐만 아 근데 이거 안나오는거 보면 없어도 아아악 아 이거 내가 한번 틀어봐 이거 아 근데 이게 이게 저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어 말해보시죠 네 봐봐 네 봐봐 네 봐봐 끝에 붙어가지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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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가면 안돼 이렇게 내가 틀었어 왼쪽으로 틀수도 있어 오른쪽으로 가면 안돼 어 어 이거 오른쪽으로 저기 넘어가라니까 저기 아 미치겠네 사람들 아 그러네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았어 대충 대충 I got it I got it 어 저기서기 가라고 저기 오른쪽 다 보여드리네 오케이 I got it 근데 오른쪽으로 갈거였으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타세요 야 혼자 가면 어떻게 해 예? 아니 이게 제가 혼자 간게 아니라 이게 가져요 이게 제가 알아서 가집니다 야 잠깐만 숨이 숨이 안 쉬어요 숨이 안 쉬죠 배 뭐야 어 배가 거꾸로 됐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왜 사람들이 바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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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배 오면은 왼쪽으로 가면 돼 왼쪽으로 가서 저 왼쪽으로 넘으면 돼요 자 배 오면은 배 옵니다 아니 제노님이 하는거 보자 얼마나 봅시다 아니 제노님이 지금 이론이 확실한거 같아 아니 이거 확실 아니 제노님 혼자 하는거 봅시다 아 쟤 혼자 하고 있어 형 spectrum 없네 맞아요 잘한거 어딨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이렇게 오 오오오 맞아맞아 아아 이렇게 해서 여기 왼쪽이 있죠 그 벽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보면은 오 예예 여기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여기를 살려줘 살려줘 이거 누가 한 걸 봐야돼 이렇게 오는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오는게 맞거든요 근데 내가 점프를 못 쳤어요 이렇게 이렇게 오는거 맞아요 아 근데 내가 아까 거기로 갔었는데 안되나? 근데 아까 우리가 저기서 출발했는데? 내가 아까 거기로 갔었는데 저기서 온 거 아니야 우리? 아 거기로 점프하면 되잖아 저기를 가서 저기 땜목 하나 더 있는데 저기서 상자를 저거 갖고 와야 돼요 다시 그거 타고 와보세요 죽어야겠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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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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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저기를 잡고 위로 올라가야 돼 뭐해? 저기 말고 잠시 되는가 싶어가지고 혹시 되는가 싶어 그렇지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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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 뱉하고 그렇지 이제 상자 상자 근데 애초에 여기서 시작했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기둥을 잡고 소현님 예 기둥을 잡고 밀어 갑시다 기둥을 잡고 밀어 아 밀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럼 가지 않나? 아 이거 왼쪽에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여기서 주니형의 수호도 하면 될 듯 어? 잠깐만 잠깐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잠깐만 기둥을 잡고 기둥을 잡고 배 잡고 밀어 우리도 왔습니다 아 이거 아니야 자 다 오와주세요 아 뭐야 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내가 내가 빨리 와줘 빨리 와줘 아 나 제발 빨리 와줘 아니 우리 개인주의 하죠 한 명씩 갑시다 한 명씩 가 한 명씩 가 한 명씩 가 한 명씩 가 아 잠깐만 이거 다 같이 가 다 같이 가 아니 다 같이 다 같이 언제 기다려 와야 돼 도라에몽도 와 도라에몽도 와 한꺼번에 가면 배 기울어져서 따로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기둥을 잡고 여기서 완전 붙어서 가는거죠 앞으로 달하니 쌍배님 앞으로 달하니 일단 준비 지금이야 됐어 어 나이스 아니 근데 채윤이 뭐해 저기서 브레이크댄스하나 몰라 하하하하하하 브레이크 댄스에 뭐해 몰라 똥꼬맛 다 들었나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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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랑 내가 봤을때 쌍배님도 오면 아무것도 못해 하하하하 이거 배를 밀어야 돼요 제가 뒤에서 한 번 밀어볼까요 어 어 죽으신가요? 네 하하하하 아 저기는 저 배는 우리가 일로 안가도 처음에 절로 갈 수 있었어요 자 봐봐 봐봐 채윤이 채윤이 이거 앞으로 휘게 한다 앞으로 휘게 한다 네 한번 해보세요 오케 자 됐다 이렇게 깊나 아 내 생각에는 배를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폴댄스인가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뭐야 이거 어 자 아 이거 채윤이 이거 채윤이 앞으로가 봐 예? 앞으로가 봐 앞에 그렇지 널뛰기 아닌가요 이건 여기 붙어서 어떻게 앞으로 나란히 해놓고 뭐해 하하하하 그거 아닌데 하하하하 올라가네 여기도 올라가지는데? 아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이거를 여기가 꼈네 이거를 빼야되겠네 아 또 하나씩 이거 어떻게 해야되네? 잠깐만 이거 뭐 가면 되지? 이거하고 어 아니 근데 기둥 잡고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렇게 좀 앞으로 가지는데 배는 감? 기둥 잡고 잡고 오 점포간다 점포간다 오 잠시만 나는 앞쪽에서 점포 찍혀 아닌거 같아 어떻게 하는거지 배가 왜 저쪽으로 안가지 내가 밀게 아니 이거 살짝 뭐가 오오 된다 오오 뭐야 뭐야 핸드고 있어? 이거 한 명 더 그럼 저 버튼 누를 사람 있어야 돼 버튼 누를 사람 아씨가 움직인다 움직인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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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렸어 돌렸어 제발 간다 오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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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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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뺨? 뭐야 어떻게 뺐어?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우리가 가서 두레모 했어? 나 보고있을게 두레모 해냈어? 어 해냈어 해냈어 기다려 어 재현이 내가 돌아왔네 어 재현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다 네? 수현아 빨리 가 폴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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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다 개인주의야 오케이 일로 오세요 아 뭐야 너 너 가져와 너 가져와 이거 배를 이쪽으로 붙여야 배를 붙이자 배를 붙이자 배붙였어 배 붙였어 오케이 됐다 너도 챙겨 너 챙겨 아 뭐야 생각보다 잘 안죽어 나 끝까지 갔어 왜 주인이 없어 왜 주인이 없어 아 여기.. 아 여기 그런갑다 여기 용돈 농돈에 빠지는데 아 보려고 하면 어떡해 도영장아! 어.. 이거.. 배.. 저기까지 가는데 이거 어디까지? 자 출발했어 아니 내가 출발한 게 아닌데 아니 여기로 가면 괜찮아 여기 나 죽는다 죽는다? 여기 꽤 오래 살아 어? 여기? 여기 오른쪽에 붙어서 가면 아 꽤 오래 사는데?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배 리스폰 안되나? 배 없어도 깰 수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됐지?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어? 아 근데 점프로 해서 갈 수도 있겠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여러 가지 동선이 있는 거 같아 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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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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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냥 왼쪽부터 오면 돼요 어? 진짜요? 왼쪽부터? 다 왔다 먼저 깨요 먼저 깨요 왔는데 할 게 없어 아니 뭐야 나 왼쪽으로 가는데 중간에 죽는데 좀만 좀만 아 나 저장 됐다 저장 됐다 오 됐다 됐다 죽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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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거지로 깨내 물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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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어 죽여줘 그렇지 저기서 넘어가고 이거 이거 이제 작대기 이거 작대기를 네 걸어 걸어 아 아니 이거 백살람김 잘해 백살람김 치킨 내가 갈게 어 이거 백살람 제일 잘해 거는 거 전문이야 잠깐만 그 짱구님 나와주세요 네 걸어서 땡겨 오는 건가? 저거를 인가봐 우와 뭐야 좀만 더 좀만 아이 아 이 아 으 으 으 으 땡겨 땡겨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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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살려 와 잠깐만 잠깐만 내가 죽고 도와주 걔 애다 으 으 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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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오오 아 이거 드럽게 못한다 자 다시 해볼게요 아 네 서른 누나 하는게 맞아요 이거는 오 진짜 잘해 안정감있어 아 우리 칭찬해줘서 안 드려야 돼 아 진짜 안정감이 잘한다니까 뭐라고? 어 딱 걸어 칭찬하면 더 이상해 아 칭찬 아니에요 어 딱 걸어 어 그렇지 좀만 더 좀만 더 근데 이게 조금 어 잠깐 앞으로 더 가야될거 같은데?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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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끌어온다 아 이거 끌어온는거 같아 나 끌어온다 끌어온다 내가 잡아줘 됐어 됐어 나이스 됐다 다 탔어요? 뭐야 나는 일단 못 지나갈거 같고 오케이 화려하긴 했는데 이쪽에서 알아서 해야되지 동매이가 어디다 타는거 아닌가요? 동그라빵 당했어 이거 쌓아줘 포기하면 끝이야 포기하면 끝이야 아악 뭐야 아니 다들 뭐해 도를 쌓아서 올라가는거 같아 어 어 나 뭐 어 숨 쉬어지는데 아 이거 돌을 어디다가 하는거야? 돌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는거 아니야? 여기다가? 아아 아아 아 님들아 님들아 돌을 여기다 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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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밑으로 가는거네 밑으로 밑으로 아아아 아아아 오오 큰 데다 오오 언제 봤어 공략 야 능지 봐 그럼 이것도 가져가야되나? 적대기 언제 봤어 공략 어 없어 될거 같은데요 밀어줘야잖아 아아아 니 마녀 뭐야 너무 너무 넣었나 돌을? 돌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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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좀 못하게 해줘 잠깐만 너무너무 너무 넣었는데 이거 뭐야 돌 빼 돌 빼 돌 아 다시 천주 도라이모 헬스 하나 너라 그래서 넣었어 이거 도라이모 써야돼 배 탈야돼 도라이모 뒤에 브레이킥에 배 뒤에 배 하하하하 하하하하 5개 5개 도라이모 5개 하하하하 에에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숨을 마시고 야 큰일 났다 이거 배 어디갔어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렇게 되면 진짜 어떻게 해야돼 어 어 숨쇄죠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시각을 다양성 해봅시다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저도 이쪽으로 아 저게 배가 어 중툭하냐 아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근데 거기는 우리가 탈출한 곳인데 위쪽으로 어 여기서 위로 어 여기서 위로 걸고 넘어가면 안 돼? 작대기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위로 어 뭐야 나 올라간다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아닌 것 같긴 해 잠깐만 여기 올라가서 어 아 이거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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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문제가 배가 없어졌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올라가 보셈 어 어떻게 봐야 돼? 어 뭐야 뭐야 저 사람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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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보셈 옆으로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사이즈가 옆으로 올라가요 옆으로 가면 할만할거 같은데? 기다려봐봐 어 이거 베리스폰 안되네 아 이거 아 이거 우울걸음으로 컨트롤 잘하면 옆으로 가면 올라가실거같은데 오 잘하면 간다 무룡옥걸음 해야되 이거 무룡옥걸음하면 좀 올라가자 어? 아 뭐야 잡아줘야되나 누가? 잡아줘야될거같애 이거 고정시켜 잠깐만 이거랑 잡아 잡아 나 잡아 자 오케 가 가 가 이거? 아니 이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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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이거를 저기다가 어때요? 여기 하얀데다가 안돼 안돼 거리가 안될거같애 될거같기도 내가 이거 참 좁아 아 뭔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안될거같은데 안될거같은데 안돼 안돼 이거 내가 봤을때 배를 하나 삽시다 진짜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될거같은데 아까 밀 올라가야되는거같애 내가 볼 때 한 명이 한 명이 좀 거 길이가 좀 짧으니까 한 두 명정도가 캡틴 아메리카 하면 되잖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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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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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그러니까 돌이 왜 있을까? 저거를 돌을 내려보자 얘들아 나 여기 배 있는데 왔어 어떻게 할까? 나 그냥 바닥으로 걸어왔는데? 저기가 길이네 저기가 길이야 뭐야 바닥으로 걸어왔어? 누가 바닥으로 걸어왔어? 돼? 나 아까 죽었는데 여기 얕은 가장자리가 있어요 여기서 숨 한번 쉬고 끝에서 숨 한번 쉴 수 있다 올라가서 숨 한번 쉬고 아까비 좌스라스라하게 안된다 제발 제발 주여 여기 숨 한번 쉬고 이거 돌을 뺄까? 가? 어어 야 수연아 그거를 이쪽으로 다시 오게 해야돼 그 배를 알았어 이거 숨겨야돼 저거? 그거만 하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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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고 아 바뀌어 아 배 배 가려줄 됐다 아니 제작자는 무슨 일이었나 할까 내가 배 끌어갈게 끌어왔어 어 배가 아까대 배가 아까대 배 왔다 배 왔다 배 왔다 이거 다시 왔어 더 와야돼 더 와야돼 그냥 여기 걸어가 여기까지는 걸어가도 돼 이럴까? 어 숨 한번 쉬어주고 근데 저거 어떻게 돌아갔지? 나 왜 못 지나가 저기를 잠만 어 어 뭐야 이거 버려야되나? 어 버려 어떻게 해야 돼 오 나 왔어 왔어 타타타타 타자 타자 배 탔어요 어 그래요? 갑니다 이거 돌하나 돌하나 뺄까요? 돌하나 뺍시다 어 지금 딱 괄아 안드니까 어 됐다 어 불을 못 쉬겠네 불을 다 치워버리면 몸을 불사드리네 아니면 그쪽 먼저 깰 수 있으면 가요 그냥 가보자 일단 이거 좀 오래 걸려 뒤로 갔다 이거를 배를 좀 끌어 아니 이거 여기 안 돼 됐다 끌어 아 끄는 거야? 뒤로 뒤로 덮타기가 있다고? 왼쪽으로 가는 거래? 이거 한 명 더 해야될 것 같은데? 아 일단 나와 일단 나와 놓고 아니 저 뭐해 돌하나 해보는데 이거 저기 레버 있는데? 된대 된대 된대? 되는데? 되는데? 어 됐다 맞네 여기 레버 있네 레버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안 옮기고 여기 여기 뒤로 와 여기 여기 그냥 안 해도 돼 여기 여기 위로 어 이렇게? 좋아 어디 가 어른나 아 여기 여기 군데리나? 아 잠깐만 이거 누가 사슬 흘렸어 사슬 가져가야 될 거 같은데? 내가 흘렸어 여기 가져왔어 내가 오케이 나이스 해 그렇지 그렇지 아니 어르신 어딨어요? 아까 다스리하게 어르신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저 왔어요 저 왔어요 배가 필요가 없네 애초에 배가 세이크인가? 아아 저 형님 이거 나 밟고 한번 갈래? 어 네 한번 가볼게요 밟을게요 내 대가리 밟아 아 아메리카? 내 대가리 밟아 아 안돼 저거 이게 침계로 밟아 침계로 다음사람 흐 같이 있을래 여기 누가 안 밟아지나 누구 밟을 수 있나? 아 일단 내려가죠 네 내려갑니다 다시 가 다시 가 아 이건 뭘까 아 어려졌네 일단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이 사슬 일단 사슬이 맞긴 해 사슬을 아 저기다가 위에다가 저기다 거는거라고? 저 그 케이블? 이거 어떻게 그러지 근데 못 끌거 같은데 여기 올라가야될거 같은데 맞네 어 이거 됐네 짱구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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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 당겨봐 당길게 아 저기 사람이 타는거네 타는거네 그리고 여기다 걸어 그리고 반동으로 넘어가 내려갈게요 그냥 내려갈게요 그냥 타고 가는게 될거 같은데 사슬 필요없나? 그냥 타면 되는거같애 타면 원래 사슬은 약간 반동 이용해서 넘어가기 용도였던거 같애 자 합니다 자 타세요 지금 약간 엔딩부금이다 엔딩부금 쪼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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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에몽 잡아야겠다 다 됐어? 다 잡았어? 어 기다려봐 나 타야돼 빨리 타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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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간다 됐어 오라이 오라이 나도 간다 나도 간다 됐어 됐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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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에몽 못 탔어 도라에몽 나 나 두고가 기억해줘 도라에몽 기억해줘 기억할게 기억될게 가 먼저 가 데리러 올게 다음 세개 어 끝난거야 이거? 뭐야 끝난건가? 하늘로 침투안나 하는 애기인가요? 아니 북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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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싱구름이야 백설량은 왜 저러고 있어? 구해 구해줘 아 저 이거 놓으면 불거지 내가 구해줄게 백설량 아 잡았어요? 아니 안잡아 아 됐어 됐어 나 놓는다 놓는다 믿는다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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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가 비지마 됐다 우리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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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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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오 올라왔어 올라왔어 오 으하하하 어 우리가 봤었던 맵대 다 있다 저장 좀 우리 아까 했던거 뭐야 아닌가? 저장 됐나? 저장 못땠어요 저장 못땠어요 저장 못땠어요 야 이거 소연아 이거 다시 내려보낼테니까 타고와 아니 그 빠진든 아니 그 빠진든 빠진든 저장 좀 빠진거 뭐 그냥 끝난거 아니야? 아 잡시만 자 기다려봐 그거 다시 끌고와봐 이거 뽑아 제가 이제 이거를 거기다 걸고 내놓으면 이거 쑥 개방돼 오 다시 일단 끌고고 이거를 뜯어가지고 이거 이건 뭘까? 아 이거 케이블카 해가지고 뜯어버려? 여기 온 다음에 이거 타고 내려가는거 아냐? 아 그런가보다 뜯은 다음에 아 그래서 탈출하는거 탈출하는건가보다 아 탈출하는건가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여기다 걸고 우리 네명 아 근데 일단 그 저거 저거 여긴 들고왔지 우리 네명 다 갈수있어 충분히 시간이 많아가지고 저기다 불이 열어요 내가 내가 저도 오면 잡고있어 저거 오면 잡고있어 저거 아 잡을준비 잡을준비해야돼 양단 다 탈춤비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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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레버 레버 당기고 레버 당기고 어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바닥잡아 바닥잡아 다 타 다 타 다 타 내가 밀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고객님의 안전환점을 위하여 안전환점을 위하여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하하하 자 다들 준비팀 준비팀 아니 저거 여러분 보트를 잡으세요 터로를 잡지 말고 날 잡지마 아 아 아 보트를 잡으세요 보트를 하하하하 아이 왜 아 아 아 아 아 가 가 가 아 아 아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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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 프롭 나이더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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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옹 어 어 으하핳 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야 나 못 갔어 billions 나 데려가.. 나 데려가.. 나 데려가..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 나 저 데려가..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니 이게..뭐야 Genesis 내가..내가..내가 생각한게 아니라 뭐야 똑같네? 잠깐만..봤어? 뭐야 여긴 또 여긴 어디야 끝이 아냐 끝이 아냐 저기 배 있다 저기 배 있다 여기 처음 봐야됐나봐 블루야 야 야 배! 배 버려! 배 버리지마! 아니 그렇게... 안돼! 김 내? 아휴 추워 다행히... 어 이거 배? 놓쳤는데 우리? 아휴... 큰일났다 역시... 이게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타고 갔어야 됐어요 맞아맞아맞아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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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파도 온다 파도 온다 어? 어 풍차 아니 풍차 타고 있어 어 풍차인가? 풍차인 거 같은데? 풍차 타서 뭐해? 물레방아 위에? 이거 타고 있는 거 같아 지금 어 야 풍차 움직여 그니까 이거 타보자 그러면 나도 타보고 있어 아 풍차 위에 레버가 있어 왜 레버가 있어 레버? 어디요? 어디요? 풍차 위에 레버가 있다고 이거 풍차 왜 안 돌아가? 그니까 왜 안 돌아가?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그래 너무 많이 타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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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누가 누가 지금 탔어? 저저저 나 지금... 한 명씩 가요 한 명씩 가요 오 아 짱구도 있다 짱구도 있다 저 전 안 탔어요 아래에 있는데 짱구? 없나? 저 안 탔어요 이제 탈게요 이제 탈게요 어? 아니야 아니야 타면 안되겠다 쌍군이 뭐하세요? 가닥 떨어졌어요 가면 레버가 있어 그때 그냥 점프하면 돼 응 한 명만 타야 돼 한 명만 잠깐만 이거 병건 오빠가 어디 왔어요? 도래에 있는 거 병건 오빠 왜 저기 떨어졌어 아니 있어 진짜 레버가 있네 아 이거구나 어 레버가 있어 레버가 있어 아 됐어 나 올라왔어 오케이 저도 가요 오케이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레버 연다 이거 좋아 어떻게 돼 레버 여니까 기다려봐 어? 오라라? 꺾었어 어 저기 무슨 이상한 환풍구 열렸는데? 환풍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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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그 풍차에서 오른쪽 쭉 가봐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안돼 아 이거 배 타고 가야돼 님들 히오스? 네 어어어 히오스 히오스 보이는 거 배 타고 가야돼 이거 배 타고 히오스가 끼신가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배 타고 가야돼 이거 다이빙대가 있다는데? 아 저기 있네 다이빙 띠옹 해서 들어가는 거 아냐? 좋았다 이거 어떻게 가 다이빙대로 가는 거 같은데? 다 올라가서 아 일단 다 올라가야 되나요 일단 알겠어요 일단 올라갑시다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 이거 일단 풍차 타야 돼 우리 아 너무 붙으면 안 되겠다 너무 안타 난 안탔어 두 명만 두 명만 올라가면 돼 두 명씩 두 명씩 누가 한 명 더 탔어? 나 지금 맨 위에 있어 나 맨 위에 있어 너무 느린다 두 명 내려보세요 나 포개할게 이거 되게 큰데 되게 악하다 동네 오른쪽 끝에 붙어야 돼요 오른쪽 끝에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저거 올라갔을 때 밑에 사람들이 고정시켜줘야겠는데 이거? 아 아래에서 잡으면 고정이 돼 어어어어어 멈추라고 할 때 잡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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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그렇네 올라가서 그 아니 잡지마요 너무 느린다 이거 뭐야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뭐 뭐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다 끝날 때쯤에 잡으면 되겠다 잡아줘 잡아줘 다 잡음 올라갔어 올라갔어 네버하면 히오스 열림 왜? 히오스 열린다고 어 그러네 아 저거 뭐지? 이렇게 점프해서 아 오케이 확인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다 멈췄는데 야 놀라가지 옙 오케이 탔다 탔어요 됐어 탔어 여기서 어떡해 아 이거 자체 올라갔지 쌍배님 멈춰달라고 할 때 잡아줄게요 내려가야 되는거야 예예예 어디로 가야돼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안으로 가야돼? 응 들어가라고요 여기? 히오스로? 흐흐흐흐 맞아? 물인데? 응 탈추구 표시가 어딨어? 지금 멈춰주세요 어 탈추구다 지금 잡았어 잡았어 네 지금 멈춰주세요 어 깼다 히오스 들어가서 깼나봐 히오스 들어가서 깼나봐 어 뭐야 또 있어 또 있어 하나 뽑으면 터져버리는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멈추는건가보다 전선 뽑아가지고 이거 누가 좀 잘 선택해 와봐 그냥 가면 어떡해? 그냥 가면 도라에무기인데 짠 그냥 어 그냥 가도 돼 뭐야 뭐야 또 천이 있는데 아니 근데 방금 떨어질 때 맵을 봤는데 설마 저거 다 깨야되는건가 어 옆에 길이 있어 옆에 여기 여기 전기선 전기선 열어봐요 뭐야 이거 뭐야 전선 가지고 와야되는데 어 저쪽에서 아 전선 가지고 와야되는데 이거 안 끌어지는데 전선? 어 저것도 빼야되는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 돌리는게 맞나봐 계속 돌아가게 해야되나봐 이것도 이것도 빼야되지 이것도 어 아 이 짝질리는 뭐지? 다 빼야돼요 아 다 빼야돼요 아 다 빼야돼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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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아 아 아 아 이거를 이제 여기다 붙이는거네 어 어 여기다 붙네 어 어 착착착착착소리나네 잘진데 소리가 어어어!! 감사되는 줄 알았어 저쪽으로 한번 봐야될것 같아요 저쪽으로 한번 봐야될 것 같아 어 가져와서 가져와서 이거 꽂고 빨간색 꽂고 조라이몬 꽂고 여기 꽂고 이거 어떻게 꽂아야 돼 숨을 보래 이거 올려 올려줘 오 나이스 그러지 이거 누구 밟고 있어야 돼 이거 좀 쉬운 것 같은데 오케이 저 가요 저장하고 이거 나 누르고 있을게요 뭐야 이거 아 이거 또 뭐야 아 열면 제가 서 있을게요 저장됐어 저장됐어 이건 뭐야 이거 옆으로 넘어가야 되나 우리 아까 박스같은거 없어 아 여기있다 박스 오케이 아 그거 땡겨봐요 저 일단 여기 연결할까요 네 연결 한번 해보죠 연결하시고 빨간색 가져오세요 알아서 연결할게요 갈게요 저 안올라가 총색인다 위에거 이거 컨베이어 벨트 가자 일단 이거 빨간색 붙이고 이거 이거 개잘하는데 이거 쉬운데요 이거는 일단 저장됐으니까 넣어주고 이거 레바는 뭐지 레바를 당기는 뭔가 여기 아래 있는데 그렇지 연결했어 연결했어 이거 뭐야 야 여기 여기 볼트 안 들어와 여기 연결해야 돼 아 여기서 연결해야 되는구나 아까 가져와야 되나봐 가져와야 되는깝다 이거 열어야 돼 뭐야 우리 다 들어왔어 도라이봉 도라이봉 아직 안에 있어 도라이봉이 뭔지 열어줘야 돼 무좀 열어줘 도라이봉 어 알았어 그러면 이거를 뜨면 어떻게 돼요? 잠깐만 이거 잠깐 임시로 이거 뜨면 어 이거 원래 이게 뭐가 가동된거지? 아 아니 망했다 이거 뜨면 안돼 도라이봉 일단 무좀 열어줘 어 나도 왔어 아 이거 저거 그거 떼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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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걸 떼자 어 이거 떼와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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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줘 이것 좀 오케이 가져감 같이 같이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서 여기다가 연결하고 빨간색 빨간색 됐다 연결했다 하고 어 어 왜 안돼 아이씨 어어어 어어 나이스 조금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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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보해 남보해 숙여 숙여 남보해 어 그냥 가지는구나 이거 이거 꽂자 이것도 예예 아 리보 나 미안해요 으흐흐흐흐흐흐흥 팔에서 연결해주고 훠흐흐흐흐흐흥 여거를 저거로 해서 아에이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흫 뭐야 이거 자살 뭐야 이거 나 반대로 했어 반대로 이거 이거 시동보는건가 들어 이거 딱히 시간을 해 이거 해봐요 이거 어떻게 꽂아? 뭐야 이거? 됐다 됐다 왜 이렇게 잘해요? 나는 이거 못 걷겠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걸어 이거 시동 이거 시동 거는 거 같은데 내리면 내리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 같은데? 나와 나와 됐다 됐다 으아 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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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저한테 물렸다 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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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이거 은근히 빠져데?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좀 생각보다 쉽다 그래 안 어렵다 베비 손 가지고 이건 뭐야? 아 이거 골라 가는 거고 이거 또 꽂아야 돼 이거 선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선 가져와야 돼 일단 선 가져오고 올리는 거네 이거 뭘 올려야 되는 거야? 이거 음 사람? 사람 여기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 혹시 혹시 이거 채로 끌 수 있나? 야 저거를 저 아 이거를 이거를 가져오는 거네 가져오는 거네 일단 가져와 오케이 가져와서 여기다가 엑스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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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고 깨고 어? 잠깐만 저거 스위로 갈게요 이거 핸들 핸들 조절 좀 해주세요 성댐님 나 진짜 일하는 거 같네 이거 게임이 핸들 핸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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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꺽꺽꺽꺽꺽꺽꺽꺽꺽꺽꺽꺽꺽꺽꺽꺽 다시 다시 오랜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른다 왼쪽으로 오른다 아 왜 안돼 꺽꺽꺽꺽꺽꺽 잡고 올라와 됐어 됐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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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버려요 껴버려요 이거 내려 내려 봐 이거 이거 침착 침착 내려줘요 응 그러지 제일 제일 많이 내려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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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뭐야 이거 밀어요 밀어 밀어 야 이를 타고 아니 이거 지게차가 안들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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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가 들어가야되는거 아니야? 지게차가 들어가야되는거 아니야? 아 그런가? 지게차를 밀어야지 지게차를 왜 써? 어 아니 아니 사람들 지게차를 넣어야지 선생님 이거 운전 돼요? 바퀴가 걸렸어 그냥 걸린거야 벽에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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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꺾어봐 내가 꺾어줄게 뒤로 와야돼 뒤로 와야돼 뒤로하고 뺐다가 이거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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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가 다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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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핸들 오케이 그런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브달 다시 뒤로 너무 왼쪽이야 너무 왼쪽이야 다시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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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핸들 오른쪽 핸들 오른쪽 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어 됐다 아예 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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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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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뒤로 이거 이거 좀 살짝 왼쪽으로 이거 안 되나? 우리가 무게 좀 실어도 해야 되나 아래 위로 이거 여기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서 이거 조정은 잘해 이거 왼쪽으로 와요 왼쪽 잠깐만 쌍맨이 핸들 다시 잡아 잡았어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핸들 왼쪽으로 왼쪽으로 꺾았어 네 왼쪽으로 꺾고 잠깐만 살짝 뺄게 살짝 뺐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간다 핸들 잡아 핸들 괜찮아요 지금? 어 된거 같은데? 아니 좀 더 오른쪽으로 살짝 오른쪽 살짝 오른쪽? 아니 나는 어차피 이거 하는 사람이라 이거 이거 빼야돼 빼야돼 아저씨 일단 뒤로 빼요 뒤로 빼요 아저씨 뒤로 빼야돼 이거 뒤로 빼야돼 뒤로 뒤로 자 이렇게 왼쪽으로 어 이제 왼쪽으로 바꾼다 네 오케이 아 더 빼야돼 이거 아 더 빼야돼 아 이거 면허 있어요? 뒤로 뒤로 한번만 다 문면허 해? 뒤로 뺐어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아 이거 면허 있는 사람이네 나있어 나있어 면허 있어 면허 있어 면허 있어 면허 있어 면허 있어 면허 면허 오빠 해봐요 조작킬을 몰라 면허 면허 빠져 그냥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내가 해볼게 아 그리고 이거 핸들 풀어 핸들 풀어 이거 핸들 어떻게 풀어 아 됐다 저 왼쪽으로 그냥 쭉 왼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핸들 오른쪽으로 꽉 채워서 돌려 핸들 오른쪽으로 꽉 채워서 아 이거 안 잡혀요 다 돌리 이거 잠깐만 이거 핸들 조절 아 이거 쌍배님이 해야겠다 이거 쌍배님 쌍배님 구간이 명관이라고 정신 잘할 것 같애 핸들 오른쪽으로 꽉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후진 어 후진 이거 내가 해줘야돼 잠깐만 후진 담당 아 제말로 좀 풀어 멈춰 멈춰 핸들 풀어 핸들 풀어 핸들 풀어 핸들 풀어 왼쪽 살살살 각도 약하게 해가지고 가 하하하하 살살살 자 여기서 살살살 잠깐만 살짝 왼쪽으로 가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 되지 않나 살짝 오른쪽으로 해야 돼 살짝 오른쪽으로 그치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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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더 더 더 그치 거기서 왼쪽으로 대충 그 정도만 걸리면 되는데 어 이거 근데 약간 좀 너무 높이 있는데 아래로 좀 돼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게임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게임이 아니라서 이게 뒤로 약간 해보고 됐다 여기 집어넣으면 안됐나 ㅋ 거ki 샤틴 아메리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밑에서 이렇게 받쳐 받쳐? 하하하하하 가 가 가 하하하하하 야 이거 앞으로 들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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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이거 야 앞으로 앞으로 땡겨 땡겨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 빨리 앞으로 이거 해야 돼 이거 떨어진다고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와 내놔 땡겨 땡겨 아니 그래봐 그래봐 하지마 야야야야야야 앞으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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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사람있어 이때 사람있어 이때 사람있어 다같이 들어 다같이 들어 다같이 들어 이때 사람있어 이때 들어 이거 떨어뜨려 차라리 떨어뜨려 이거 이거 큰일 났어 이때 불러야돼 이때 불러야돼 이때 불러야돼 아아 자라있어 이거 차 빼라고 이거 어떻게 해 하하하하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 해 하하하하 이거 내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아 나 미치겠네 아 이거 사람 구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 차 빼 버려 차가 안 떨어져 도라이모 하하하하 잠깐만 이거 살려 도라이모 살려 하하하하 야 야 이거 안 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하잖아 올려 이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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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으로 전진 기업을 넣어놨어요 어 이거 근데 바퀴가 호돌아가지고 어 이게 후륜구동이라 아니 사륜구동이 아닌가보네 그러면 이거 우리 하나가 돼가지고 뒤에 무기중심 실어가지고 떨어뜨리고 새우 리스폰 위에서 뛰어 위에서 뛰어 위에서 위에서 방방 뛰자 이거 잡고 뛰어야 돼 잡고 뒤로 이거 바닥 잡고 바닥 잡고 바닥 잡고 뒤로 아니 그러면 떨어지자 그러면 떨어지자 반대로 해야지 반대로 해야지 반대로 해야지 반대로 반대로 해야지 반대로 해야지 반대로 떨어뜨려 아니 이거 떨어뜨리는게 아 떨어뜨리라고 어 이거 리스폰 될거 아니야 아마 리스폰하자 리스폰하자 그러면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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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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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 미세요 더 미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바닥 기 nord ienen 야 바닥 꿀 펜 지게를 지게를 내려놓고 들어 들어 위로 아래 잡고 들어 위의 거를 떨어뜨려 버리자 그러자 그러자 이거를 야야야야 너무 무서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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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됐나? 아니 이거 아래 잡고 들어 그럼 이게 떨어지잖아 이거 잡고 이거 하고 바퀴쪽 들고 바퀴쪽 잡고 들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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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 팔리차 다 아까 아까 그 그 자리 참으세요 아 그 포지션으로 아니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아 운전이 완료 운전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조종 제가 조종을 못하니까 아 근데 이거 오빠가 오더하구요 네 저 오더할게요 나머지 두명 저기 앞에 가있어 내가 안내원할게 좌회전 좌회전 전진 자 좌회전 좌회전 전진 전진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 그치 그치 아니 아직 풀지마 풀지마 계속 그대로가 그대로 직진 그대로 직진 풀지말고 직진 어 직진 그리고 여기서 풀어 여기서 풀어 풀어 해서 우회전으로 우회전으로 그치 약간 우회전으로 약간 우회전으로 해 놨어 아니아니 더 많이 해 더 많이 해 더 많이 해 더 많이 해 우회전 감고 많이 감고 아 야 쪽사령관을 200건딘 맞춰 아 이정도면 돼 이정도면 돼 오른쪽 오른쪽 확 꺾어 아니아니아니아니 여기서 멈춰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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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라니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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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좌로 풀로 꺾어 핸들 좌로 풀로 꺾어 어, 후진 후진 후진? 멈춰 멈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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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맞춰가지고 가셈 핸들 맞춰가면서 전진 조금씩 핸들 아직 안풀렸고 오른쪽, 오른쪽 살짝 둘러야 되잖아 됐어요? 어, 예예 진? 어, 예예 전진 응 됐다 멈추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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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봐 아니, 이게 좀 잡기가 힘들어 제가 잡을게, 뒤에서 이거 왔다갔다는 내리는 것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뒤로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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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일직선으로 가면 되는거지 어, 아니 좀 빨라 봐 핸들 풀고 가운데 아니야, 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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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살짝 왼쪽으로 핸들을 정면 customer 핸들을 llam기 venth embora 바퀴가 일자로 바퀴 일자로 만들어 바퀴 resolving 어, 어, 이게 시장 corre 둘 다. 됐어. 고고고고고.. 아 됐어 됐어. 이거 조금은 될 것 같아. 됐다. 내리고? 옆에 있는 거 내리고? 이거 내가 내려올게요. 넣습니다. 전진 전진. 쭉쭉쭉. 쭉 끼고 쭉 끼고.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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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어디가 어디가. 그만. 여기 사람 있어요. 그만. 뒤로 뒤로 가. 나 뒤로. 야 뒤로. 오케이 뒤로. 뒤로 뒤로. 꼈어. 도라에몽 너. 도라에몽 대가리 꼈어. 잠깐만 잠깐만. 도라에몽이 안 꼈어. 이거 왜 빠졌어 이거. 이거 왜 빠진 거야. 각도가 안 맞았나 봐. 이거 잠깐만. 차 뒤로 패봐. 차 뒤로 패봐. 이거를 같이 돌립시다. 되나? 이게 될까? 안 될 거 같은데?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붙어줘. 땡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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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로. 아 그냥 얹어 저렇게 얹어 그냥. 얹어 얹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잡아놔, 앞으로하자 조금만 잡아. 야 허리 두고 왔다 한 명. 한 명 허리 두고 왔어. 이쪽 이쪽 이쪽. 여기랑. 여기 여기 약간. 여기 여기 다 일로 와. 여기. 여기 무게중심 싫어. 여기에 무게중심 싫어. 아니 저기로 한 명 잡아야 돼. 오 됐다 됐다. 됐어요 완벽해요. 자 됐다. 무너질 것 같은데? 이거... 이거 한 명이 이... 그... 저... 뭐지? 저... 뭐죠? 저거 충... 그... 전... 저... 내가 여기서 버팀만 할게요 배터리랑 지게차 사이를 위에서 캡틴 아메리카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랑 캡틴 아메리카 중 나랑... 나랑 도라에몽이랑 하자 이렇게 잡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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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꼈어 사람이 꼈어 짱구가 꼈어 지금 짱구가 바퀴에 꼈어 아 뭐야 고통을 못 느끼고 있네 아 이거 들어야 되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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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이거 이거 나오세요 두 사람 나오세요 공간 생겼잖아 공간 생겼어 나와 나와 도라에몽 나와 이거 이거 다 밀어 밀어 이거 해 이거는 일단 밀자 오케이 밀었어? 됐어? 아 좋아 좋아 이거 그냥 운전내리차 이거 다시 넣으면 돼 천천히 일단 들고 올려야지 우리가 아래에서 가져가니까 안되지 아니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다시 이게 내 생각인데 그냥 정자세로 꽂아야 될 것 같은데 정자세로 이걸 일단 왼쪽으로 뒤로 빠져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거 뒤로 빠지고 차 뒤로 빠지고 이거 내가 보니까 떨어뜨립시다 이거 또 떨어뜨리자구요 이게 넘어졌어 이게 얘가 지게 꽂는게 이게 꽂혀질까? 다시한다 다시한다 아 이게 꽂혀질까? 이게 지게가? 나 떨어진다 지게가 안되잖아 이게 아니 이거 전지 근데 전지가 이거 그냥 들고 갑시다 아 아니 이거 또 꼈는데요 이거? 아니 아니 여기서 그냥 들어서 배터리 5명 들고 갑시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아까 보니까 들려 이거 지게차로 이거 문 안들어올려질려나? 이거 지게차로 문 안들어올려져? 조금씩 움직인다 응 야 빨리 와봐 여기 다 손으로 들고와 그냥 아 나도 이거 당겨야겠다 돼? 어 되나? 어 돼 돼 돼 이게 뭐야 움직여 얘들아 그냥 넘어갈게 내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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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기있어 여기 타고 올라야되는데 아니 뭐 하려고 이거 퇴근하고 있었어 아 죽어 죽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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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넘어갔다 넘어갔다 어 뭐야 여기 형타워 아 이거 머리 형타워 그냥 그냥 넘어가면 되는건데 우리 한 30분 동안 뭐한거야 아 근데 너무 웃겼어 제일 웃겼어 이거 하면 뭐가 움직여요? 아 이거 자 이거 한 명 넘어가서 빨리 어 저기 뭐지 저기 뒤에 뭐 있다 큰 거 뭐 땡기는 거 어 나 넘어갔어 어 그 넘어가서 그 문이랑 저거 레바 좀 당겨봐 뭐 레바 당길게 됐다 뭐지? 이거 멈춰진다 멈춰진다 이거 레바를 하면은 멈춰진다 아 야 재원아 저기 상자 보이지 어디 어디 저 위에 저 위에 어 어 어 어 저거 가져와야 되나봐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돼 저거를 가져와서 여.. 일로 와야돼 우리가 있는거같애 잠깐만 어떻게 해야되지 어 여기 이거 올려야 될거같애 올려야지 얘가 움직이거든 아 저거 타고 지나가 타고 저거 돌 돌잖아 저거 손 붙여서 아 나 할게 그러면은 해볼게 어 해봐 어떻게 아 안되네 터무니도 없어 터무니도 없어 여긴 뭐야 쟤는데 쟤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알았다 어떻게 할지 뭐야 여긴 뭐야 자 대님 오세요 네 내가 박스를 터무니도 네 여기 하는거같애 다 죽는게 나는거 깼어? 다 죽어야돼 다 죽어야되는거같애 여기 한번 그거 저 짜글래봐 한번 둘려봐 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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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봐 그래봐 돌아뵈고 앞에 어 됐다 됐다 이거 굴려서 이거 떨어진다 조심 던지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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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그거 던질 수 있어? 잠깐만 되나볼게 그걸 이용해봐 단동해서 아니 너 어디가 야 너 어디가 뭐야 없어 거기 지옥이야 그 끝은 아 아 미셋 됐네 아니 아니 어 준비해서 다시 해봐요 자 갑니다 오케이 어 이거 레벨 해줘야지 좋아 던져 던져 아이고 하하하하 자 이거 다른 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잘 안되네 아 이거 어려워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 아 이거 재현님 못하는게 아니었어 아 아잠깐만 뭐야 옆면 바로 과제던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장 아 이거를 끌고 있으면 안 돼 들고 있어야 돼 항상 아 아 만들고 있어야 돼 아 위에서 이거 오른쪽에 이거 뭘까요 초록색알 위에 있는거 어 지금 들어야 되냐 어 처음에 들어 하하하하 잠깐만 아 피지컬이 안 되네 피지컬이 안 돼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간다 어 초록색깔 저기 뭔가 있는거 같은데 간다 어 피지컬 된다 피지컬 돼 아 됐다 바로 찍어버리고 오케이 됐다 그럼 이제 이거 들고 저기 위에 올리면 되죠 어 나이스 박색 어떻게 저장 저장 아 또 이거 옮기는거네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일단 이걸 안 움직.. 일단 이거 안 움직합시다 저거 돌아가는거고 아 그럼 잡고 들어가는거 아니야? 그치 잡고 올라가 잡고 그냥 올라가.. 올라가서 아 티비하네요 같이가 어 저기 저기 나와 뭐야 어디가 아 어 오케이 저 전선 오케이 저 전선을 가져오는게 먼저 아닐까요? 전선을 어떻게 가져오지? 위로 올라가서 내가 봤을때 가지고 저 전지도 가져와야 돼 전지도 이거 돼 전지도 가져와야 돼 뭐야 전지 저걸 가지고 와야돼 전지도 갖고 오고 전선도 갖고 오고 그럼 그럼 되겠네 벌드코 돌아갔다가 안돌아갔다가 이랬는데 됐어 됐어? 소현아 됐어? 어 됐어 됐어? 오케이 이거를 어 이거 어렵다 이거 한번 돌려주나? 이거 가져왔어 어어 내가 돌려줄게요 이거 어 어 이거 그냥 점프해서 가져가는거야? 어 어 어 아씨 거기 올라가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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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배님 저거 가져와요 쌍배님 저거 가져와요 이것도 가져와야 되는거 맞죠? 저것도 가져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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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떻게 가져오지? 자 못 가져와요 안 되네 내가 한번 도전하면 내가 한번 도전하면 하하하하하 됐다 오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됐고 아 좀 어려워 아 아 아 아 아 손이 꼈어 잠깐만 아 왜 저래 손이 꼈어 손이 꼈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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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봐 이거 레버 아 빨빨빨빨 아 아 아 손 꼈 지금 구르빨빨 아 빨빨빨빨 뒤로 아 더 떨려? 뒤로! 뒤로뒤로! 뒤로? 뒤로뒤로! 지금 꼈어! 지금! 아... 뒤로.. 뒤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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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로뒤로뒤로뒤로뒤로뒤로뒤로뒤 아 앞으로 앞으로하부로 됐어! 아 그래서 어 뭐야! 어...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가져가고 가둬 한 번 눌러줘 누나 어 갖고 던져야 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반대인가? 패틴 아메리카 이거 위로 올려가지고 땡겨야 되는 거 아냐 저거? 네 그런 답이요 땡기를 위로 올릴 수가 있나는데? 어떻게 올려야 되지? 한 명이 와야 될 거 같은데 위에서 땡긴다고 위에서 받아줘야 되네 한 손 소연이 올릴게 이거 잡고 전지를 잡고 매달려 매달려 저기 아래 끝부분에 우리는 못 타는데 한 명만 아니 올리지 말고 올리지 말고 아 뭔지 알 것 같아 아래서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올리고 내 손에 잡을게 아 그러네 그러네 백전량이 땡기고 돌릴게요 그렇지 구 다 왔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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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와 가져왔나? 빨간색 저것만 가져오면 되겠네 올려줘 도레모 돌려줘 레버 담당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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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색 주웠다가 됐어 됐어 여기다 꼽신다 그냥 됐어 됐어요 레버 담당 됐어 잠깐만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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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자동 됐어 오케이 껐어 껐어요 큰일 났는데 안 되겠는데 자 올려줘 올려줘 됐다 됐어 그렇지 파라색 여기로 했다 이러고 저거 아하 저건 안될거 같은데 저거 점프해서 잡고 내려가는거 아니야? 나도 가야해 계속 시도해 아무나 계속 시도해 전사들이여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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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 왜 이렇게 자꾸 끼지? 이제 여기다 연결하고 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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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제 여기 문을 열면 되는거 같은데 여기? 여기다 꽂고 어 그거 여기다 꽂으면 됩니다 아 좋아요 그렇지 9 나이스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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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긴 뭐야 야 아까 거기 아니야? 뭐야 아까 거기네 뭐야 전지 갖고와 전지 갖고와 전지? 아 그거 아까 아 맞네 전지 레몬하고 레몬하고 어? 뭐야 아 기다려봐 다시 뽑아야 된다 붙은 채로 이거 붙은 채로 안되나? 붙은 이게 천이 안되겠다 여기로 가져올 수 있나? 기다려봐 이거 문 열어줄게 여기는 의미가 없는데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아니면은 여기로 이렇게 가져와야 되네 누가 저거 불키고 있고 이렇게 돌아서 가져와야 되는거 같아 아 이거 이거 아닌거 같아 전지 아닌거 같아 아냐 아냐 저기 저기 누르고 있어봐 내가 내가 누르고 있을게 저기 누르고 있으면은 이거 빼서 아니 이게 닫혀 옆으로 가져올게 여기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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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쭉 왼쪽으로 아 저쪽으로? 네 왼쪽으로 쭉 왼쪽으로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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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면 돼요 아니 아니 여기 근데 아까 여기 그냥 영차 오케이 아 일로 끼였다 끼였다 다 빼요 하나 더 빼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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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빼줄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로 넣어요 불려 불려 투명만 투명만 가 됐다 갔다가 뒤로 됐다 오케이 됐다 됐다 아까 저기 빨간 선 좀 빨리 빨간 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파란색 선 치워요 저거 치워야돼 제가 내가 치워야돼 선도 필요없네 여기다 이거 하면 되네 이거 아 이거 뭐야 뒤로 돌려요 뒤로 채워 이거 해주고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파란색 꽂아요 이거 뭐 이거 하면 이게 열리나 잠깐만 아 이게 된다는 건가 보다 아냐 아냐 지금 선 안 된 것 같아 이거 빨간색이 잘 못끼려 빨간색 빼야돼 이거 이거 빨간색 파란색 다 빼주세요 아이 전설 아이 전설 이거 누가 이거 가져왔어 이거 이거 아냐 잠깐만 빨간색 빼 오케이 빼고 빨끼 완전 빌게 와도 뺄께 오케이 뭐 뭐 해 뒤로 돌려봐요 뒤로 돌려봐요 오케이 됐고 어 이제 가지고 오고 자 이거 누비요 누비요 그냥 이쪽 문 열리는 건가 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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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았으 꼬았으 됐다 오오오 나이스 오오오 나이스 아 좋아요 여기에 석탄이 있네요 석탄이 있네 이거 석탄 안에 넣는거 같은데 이거 하나씩 넣어보죠 그러면 여기다가 꽂으면 되나 아 하나씩 넣는건가봐 네 하나씩 넣는거 근데 여기가 열이 나 너 나 넣을게요 어 뭐야 오른쪽에 다 넣는거 아냐 왼쪽은 가동을 안해 그러면 왼쪽에 있는거 다 가져갈게요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이거 저거 아닌가보다 일단 이거 빠져야되겠다 이거 빼야되 아니 아니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나 지금 석탄 석탄 다 빼고있어요 석탄 석탄 여기 석탄이 없어 여기 안에 많어 하나밖에 안 넣잖아 문을 닫아야되는데 아 문을 닫아야된다고요 문을 닫아야된다고요 이거 넣고 그럼 석탄 여기다 넣는건 맞아요 아니 여기 오른쪽에다가 넣는거 아냐 어어 불을 들어왔다 봐봐 아 이거 안들어가져 아 뜯다 내가 봤는데 이거 넣고 됐어 여기는 완료 여기는 완료 여기다가 문 안 닫히냐 문 닫으면 되는거 아냐 오빠 그러고있어봐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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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문 닫으면 돼 아 불필요? 불필요? 오빠 이거 닫으세요 으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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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명으로 안되 한명이 안되 한명이 안되 한명이 여기까지 들면 아래서 들어야돼 근데 이건 뭐지 내가 내가 드릴게요 내가 드릴게요 오케이 됐다 여기는 근데 불이 없네 일단 이거 이동하는건가 봐요 이거 차로 이동해보자 이거 이동해보자 이거 아 이리 오리 컴촅 타 이리 오리 컴촅 뭔가 이게 좀 아닌거 같은데 야 이거 운전할 수 있어 야 이거 해리 앞에 봐봐 아 가능 가능 나 카트라이더 고수 아니 굳이 안타도 되잖아 잠깐만 뒤로 옆으로 그럼 타야돼? 타야되는데 이거 무언가 실코 와야되는거 안되 아니 내 생각이네 석탄을 여기다 싣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야 잠깐만 스톱 스톱 차 스톱 오케이 스톱 아니면 내가 저기 정찰 갔다 올게 정찰 갔다 올게 노동자들 두 명만 여기 와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내 생각인데 아무리 해도 석탄을 여기 있을 리가 없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니까 너무 뜬금없이 뒤로 한번 갈까요? 뒤로 갈게요 석탄을 몇 개 싣고 가자고? 예 내 보기에 석탄은 어차피 넣어야 되는데 실는 김에 전선도 실어가 오오오 전선 전선은 필요 없을 grades 혹시 몰라 혹시 몰라 놔두면 쓰임새가 있어 좋다 저것도 실어 저거 석탄을 밑에 끼었어요 재현님 응? 아 그래요? 어 안돼 가요 다시 가요 아 잠깐만 왜왜왜왜 혹시 몰라서 얘들아 여기 또 그거 차랑 똑같은 게 여기 또 있는데? 응? 그리고 잠깐만 여기에도 차 있어 근데 저장 중 뜸 이거 내가 어? 나 하나 실었어 와 얘들아 알았어 얘들아 석탄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석탄을 글로 옮겨야 되는 거 같아 아아 석탄을 많이 넣어야 되나보다 석탄은 이거 빼 빼 빼 다시 빼 다시 빼야겠네 뒤에 있는 거 빼요 에서 다시 뺍시다 거기 석탄 엄청 많아요? 예예 엄청 많아 이거 가서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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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차가 느려 차가 차보다 걷는 게 더 빨라 걷는 게 더 빨라 차가 왜 있는 거지? 이게 그 석탄 다 나르면 느리니까 왔다 갔다 하면 한 번에 갈 수 있잖아 아 그만 야 핸들 그만 그만 야 그만 아니 뭐야 이거 핸들이 안 꺾여 아니 핸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핸들하기 진짜 힘든다니까 아니 이거 진짜 힘들어 아니 이게 아니 진짜 핸들 핸들 대빡세 핸들이 안 돼 갑자기 아니 트레이95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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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핸들 땡겨 땡겨 어 이거 잠깐만 아니 땡기면 어 가야 돼 아니 앞으로 앞으로 앞수 오빠 이거 핸들 좀 여 이거 핸들 멈춰봐 이거 이거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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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떨어졌어 빨리 타먹자 이거 아 이거 덩고 내리는거구나 여기가 추악 추악 왜요 추악으로만 가벼워 됐어 됐어 어 뒤로 빼 후진 후진 이거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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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떨어뜨리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떨어뜨리고 다시 합시다 네 다시 합시다 예 텐슬란 같다 자율주행하는 자율주행 아 설마 끼기는거 아니지 어이 켰는데 내가 올라갑니다 내가 올라갑니다 아 이거 들면은 이거 이렇게 켜어가는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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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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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떨어진다네 누가 들어 들어 떨어뜨려 떨어뜨려 들여? 아 내 손 내 손 말고 안되네 이거 이거 왜 안떨어주지 에에에에 에에에에 아래서 들어서 위로해 내가 내가 약간 두개 아니요요요. 후속 어 그렇지. 그렇지. 알아서 들고 이렇게 들어 그렇게 그렇지. 좋은 후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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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차 옮겨놨으니까 여기서 석탄만 옮기면 될 것 같아 아니 이거 계속 계속 후진 된다 한모 후진 아니 여러분 거기 차 필요 없어 그냥 냅둬 그거 아니 이거는 뭐야 아 그래? 창이 있어. 여기는 여기 안에 석탄이 떨어지네 뭐야 이 차는 필요 없어? 어 그거 냅둬 여기 차도 있어 이게 이게 어 여기 이런 애 이거 맞네 석탄 여기 옮기는 거 맞네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어딨어? 여기 여기 위로 올라와야 돼 여러분 죽어봐요. 죽은 다음에 여기다가 석탄 옮겨 아 떨어지니까 절로 리스폰이 됐구나 차가 두 대인이요 두대로 운만하라고 돼 있는 건가 저기 나 나는 싫지만 이거 뭐야? 네오차 여기 있는 거 같은데 근데 횃불은 뭐야? 아 여기 있네 저 횃불이 왜 있지? 빨리 작업 아 불로 붙여야 되니까 아 불로 붙여야 되니까 불로 붙여야 되는구나 흠 흠 옮겨주고 어이 넌씨 두 개씩 옮겨 오늘 택배 쉬는 날이라서 이거 물량 빨리 해야 돼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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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러면 나중에 일당에서 까면 들고와 들고와 이거 두 개씩 갖고 됐다 거의 다 옮겼다 오케이 여기다가 이거 잔여물 같은 거 옮길게요 네 좀만 힘냅시다 거의 다 옮겼어요 얘들아 혹시 이 불도 가져가서 거기 석탄 지피는 게 아닐까? 오오오 똑똑해 똑똑해 조라이홍이 불들고 쓰니까 왜 이렇게 무섭지? 이거 저게 이것도 접다 싫어? 이렇게? 하나 꼈다 근데 이거 지금 실으면 석탄 다 불타잖아 아 진짜? 그렇지 않을까? 석탄은 불타지 않아? 그렇잖아 여기다 불타까봐 왜왜왜왜왜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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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옮겼다 자고 마지막 하나다 마지막 하나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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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끼어있네 여기 운전석에 탈게 됐다 됐다 다 타자 이제 갑시다 됐다 아 아 이거 일하는 거 같아 점점 게임이 아 그러니까 아 점점 피곤해져 불쾌한 게임이야 아 진짜 일하는 거 같네 이거 운전이 제일 힘든 거 같아 자 이거 일단 오른쪽으로 좀 꺾고 아 진짜 손 떼야 될 거 같은데 아니 불은 그냥 들고 가면 될 거 같은데 아 불은 그냥 들고 가면 될 거 같은데 어차피 자동차 속도 느려가지고 아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갖다 이거 끼워넣게 이거 끼워넣게 이거 레바 올려요 이거 레바 올려요 예예 불 들고가 불 들고가 찐 말해요 말해 레바 말해 우회전 우회전 자 앞에서 볼게요 됐나? 아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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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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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핸들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해야 될 거 같아 됐고 오른쪽으로 아 고 잠만 갑니다 하고 이제 왼쪽으로 돌린다 아니아니아니아니 왼쪽으로 해 돌려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 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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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돌려야죠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아 이사람 면허 없나봐 아니아니 그냥 무 면허야 이사람 오 오케이 아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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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다 갔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더 좀 뒤로 했다가 갑니다 됐어 됐어 이제이제 오른쪽으로 돌려야죠 오른쪽으로 돌려야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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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돌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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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놔요 또 부딪힐 것 같아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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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많이 많이 돌려도야 돼 이거 어 자 이게 오른쪽 최대야 뒤로 완전 쭉 빠질게요 어 그러게 뒤로 쭉 빠지고 하는게 나을거 같애 어 그치 왼쪽으로 감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래 딱 갑니다 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거 진짜 힘들어 저 핸들 부분이 조작하기가 힘들어 핸들이 조작하기가 진짜 많이 힘들어 잘한다 잘하고 있어요 심장면이 왜 이렇게 제대로 오나 제가 보고 있어요 레고 같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좋아요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그치 어 잘간다 좋아 좋아 이제 좀 실력이 늘었어 뒤로 아 앞으로 앞으로 너무 속도 많이 내면 안된다 이거 갑자기 갑자기 막 부스터 3단 붙더라고 개 빨라져 할거 같은데 슬슬 오우 또 꺼 batter 더, 더 핸들 더 뒤로 살짝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완전 꺾었어 이거 완전 꺾은거 그냥 가도돼요 가도돼? 가도돼? 오케이 갑니다 됐어 서서히 풀면서 이게 무슨 게임이야 여기는 뭐 직진이니까 직진 구간이니까 뭐 문 안 하다 문 안 하다 쌍매님 지금 컨트롤 무슨 소리야 이거 몰라 뭐 분노의 타자 누가 치고 있어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컨트롤 하시는거 같은데 이거 그거 핸들 컨트롤 소리인가봐요 핸들 컨트롤 하시는거 같은데 롤을 그렇게 좀 열심히 해보지 직진 핸들 풀면서 직진 나 이거 하는거 반만이라도 열심히 해서 가실수 몰아boy 소우로 자 두번째는 돼! 두번째는 되는데 첫번째가 이게 막혀있으니까 일단 나를게요 이거 쏟을 수 있어요 이걸로 어 그러네 이거 방향 쏟을 필요가 있나? 쏟는게 더 나르기 쉽잖아 저 차를 일단 빼자 2차를 빼자고 2차를 빼려면 2차도 빼야돼 필요 없잖아요 이거 그냥 아예 꼬라박자 밖에다가 밖에다가 꼬라박는게 아니면은 석탄을 빼놓고 2차 그냥 갖다 버리면 안 돼? 석탄을 빼놓고 2차를 버리자고? 아 2차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 2차가 2차 빼려면 2차도 빼야돼 오른쪽으로 개트라스 가면 여기로 이렇게 나 놔봐 어 갈게요 예 아니 그냥 여기다 대봅시다 여기다가 일단 쭉쭉 가서 이렇게 해놓자 이렇게 석탄 잠깐만요 석탄 몇개 넣어야 되지? 3개씩만 넣어도 된다는 뭐야 3개씩만?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냐아냐 좀 많이 넣어야 돼 이거 많이 넣어야 돼? 어 저게 화력이 끝까지 가야돼 여기다 여기다 내가 내가 이거 입구에다 해놓으면 내가 받아준 사람 네 이거 받아줄게 네 이 정도 넣고 누가 저거 불 지켜야 되나봐 석배님이 이거 불 넣어봐요 이거 아 불 넣어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계속 가고 있네 처음에는 원래 이런 게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잡았어 어? 여기다 지르게요? 여기 지르기야? 여기 질러야 되는거 아니에요? 저 죽잖아요 그럼 이거 받아 빨리 희생은 항상 뒤따르는 법이야 받아 오케이 아 이게 장례식하는 것 같네 아 장례 문 닫으려는 것 좀 아 잠시만 아 뭐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와 아니 아무것도 안 닫아 아니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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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빨리 가고 있지 성공이 될 뻔 아 이거 좀 이렇게 응 아니 이거 왜 안 닫았죠 뭐야 고장 났나? 잠깐만 이거 두 명이 두 명이 닫아야 돼 아 왜 안 돼 아 잠시만 이게 나무가 끼어 있는 것 같아 아 안에 아 안에 뭔가 어 아 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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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횃불 횃불 아니야? 불 빼다 어 왜 안 불 안가졌어 아 불 빼요? 에이 비켜 봐 이거 내가 올릴게 그냥 비켜줘 불 어 여기도 막 불이 꽉차있네 난 나무가 이거 여기에 꼈다고 탄다 잠깐만 뭐야 이거 잘못 가졌어 잘못 가져왔대 닫아버려 닫아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가졌어 가졌어 됐어 가졌어 됐다 오 됐다 닫았다 왼쪽도 증키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오지마 오지마 이거 어떻게 해 뭐 여기로 들어가 어 뭐야 얘들아 일로와 이거 어떻게 해 깨진거 있다 아 이제 바람이 나와 어 잠깐만 잠깐만 나 꼭 불어졌어요 불을 왜 갖고 타 아니 이거 왜 있는거야 오케이 오지마 오지마 바닛백으로 어떻게 넘어갔어 어떻게 넘어갔어 이거 공기 타고 가 공기 하하 이제 제이탈 어 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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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서 넘어갔어 저쪽에서 넘어갔어 나이스 굿 근데 여러분들 백성형언니 컴퓨터 터졌다는데요 하하하하 또 터졌다고요 아니 어떻게 대회할 때만 안 터졌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 천원이야 이거 진짜 매번 다 터지는데 대회할 때만 안 터졌어 5시간 하니까 터질만 해 5시간이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터질만 해 아니면 지금 좀 재미가 없어졌는갑다 그래서 약간 선택적으로 터진다 선택적으로 터진다 노가다 게임이 노동이야 노동 진짜 여기 볼륨도 쓸데없이 많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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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컴퓨터 꺼졌어요 이게 수상스럽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고 갈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서 여기 뒤쪽도 있어요 뒤쪽 아 이거 뭐 있다 작대기 작대기 있어 작대기 작대기로 넘어가는 건가 제 생각인데 우리 이거 깨려면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 깨려면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내 컴퓨터가 내 컴퓨터 창날 때 약간 끝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그거 맞아 어 맞아 맞아 너무 오래 하긴 했어 이거 신이 내린 그 타이밍이 있어 쌍맨님이랑 백선완님이랑 카톡을 좀 나눈다 또 러브레터 또 보내면서 또 돈독히 하겠죠 무슨 무슨 소리지 있어 아니 무슨 소리지 러브레터 많이 받으신 거고 저도 이제 그 뭐랄까 근데 이거 얼마나 남았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무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한 3년 남았어요 이거 여기서 오늘 우리 원래 딱 2시간까지 했어야 됐어 그래 오늘 너무 너무 많이 오래 하긴 했어 재밌는 거 다 남았어 이제 재밌는 거 다 남았어 이제 이제 더 이상 없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었어 처음에는 재밌어 했는데 이제 이 갈리는 거 이제 바뀌었어 좀 보는 게 우리 이제 그만할까 나는 재밌어 나는 재밌는데 백선완님 컴퓨터가 이제 못 버티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 컴퓨터가 이게 창이 한 번 나버리면은 또 계속 꺼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힘들 거예요 예 참 이게 백선완님이 또 자기 한 번 희생해가지고 그죠 다 그걸 만들어주네 또 예 아니 근데 진짜 터졌어요 진짜로 아니 나 진짜 너무 신기해 대회 때 안 터진 게 나 진짜 다행이라 생각해 아니 내 방송 보신 분들 알 때는 지익 이러면서 컴퓨터 터졌어 그냥 아 내가 보니까 에고컴이야 에고컴 이게 컴퓨터에 자아가 있어 그래가지고 지인이 좀 힘들다 싶으면 터져줘 대회 같이 중요한 건 안 터지고 저번에 쌍뎅이하고 컴퓨터한테 잘해 잘해서 얘기했네 생존기 할 때도 터지고 아 어이니 컴퓨터 노즌 판독기야? 하하하 노즌 판독기 15만이 들었어요 15만이 그니까 그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어 그러면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에요 아 여기까지 하죠 아 이게 내가 봤어 점에 깨려면 난 4시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 예예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명분도 그죠? 한 명 터져가지고 끝났 그쵸? 그쵸? 제가 또 오늘도 참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참 대단해 대단해요 그 어이구 저도 튕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뭐 이대로 그냥 끝나요? 헤어져요? 어 예예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자율행 자율행 안가? 자율행 한판 하고 자율행 한판 해 자율행 한판 해 질 때까지 한판 해 질 때까지 뭐? 질 때까지 자율행 아이 지금 오빠가 하고 싶대 잔아 빨리 펴 나 이것도 자율행이네 난 자율행 좋지 좋아 자 자 들어오세요 아이고 이거 또 로스타 그거 또 경선실라겠네 화장실 좀 갈게요 네 백사랑이 근데 참 나 신기한게 롤 할때는 또 잘 안들기시나보네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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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잖아요 제 컴퓨터 아니 로스타크 재밌어요? 로스타크 그럼 와우하지 왜 로스타크 해요? 하하하하 할말은 그런데 할말 없겠다 아니 지금 그니까 지금 마음속에서는 마음속에서 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로스타크가 더 재밌는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그건 뭐 호불호가 나뉘는거죠 호불호가 나뉘는거 알겠습니다 뭐 복잡한 사연이 있는거 같으니까 저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예 네네 시장맨님은 근데 진짜 아예 블리처크 안가기로 하셨는겁니다 알겠어요 리다드와 여원이 연을 끊으신거 다 롤 들어오시고 계시나? 지금? 아 롤이 롤 진짜 압니까? 하하하하 아니 뭐야 쌍맨님 안하신줄 없어요? 아 그래요? 아우분도 가셔야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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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맨님 가져야되면 가져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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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롤 들어가고 지금 아니 잠깐만 지금 마지막 기회야 지금 오빠 화장실 갔을때 네명 다 튀어야돼 그냥 흐흐 무슨 여자 앞에서 아니 왜 튀는건 튀는건 좀 오박이긴 하죠 오 왜 이렇게 근본이 없어 그러면 아니 아니 아니면 지금 저랑 태현이만 들어와있는데요? 아니 나도 들어왔어 나 들어왔어 아니면 사람 조금 더 초대해서 어몽어스 같은 정치게마다 아 그건 진짜 아니야 제발 나는 진짜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나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롤 한판이 내가 봤을 때 한 3시간 연장되지 않을까 진짜 아니에요 아 그거 하면은 이제 3시간 연장될 것 같아 자 어몽어스 아니 어몽어스 보기세 나는 근데 억지로 게임하는거 좋지 않다고 생각해 쫑내고 싶으면 그냥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하죠 하고 가면 되는거 아니야? 오시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그냥 아니 근데 나는 나는 어몽어스 어몽어스 할 바에는 나는 롤 한판 할게 나 롤 한판 할게 나 롤 한판 할게 아니 나 나도 아 침착맨님 없는데 있어 이런 말 좀 그만해 아니 그거 아니라 아니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거 뭐 하기 싫으시면은 안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어몽어스를 하기 싫은거지 롤은 너무 하고싶어 아 그래요? 아 근데 아까 아까 그거 때문에 아 이거 롤 진짜 하는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안하고 싶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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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들어오세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같이 하는게 너무 좋았어 기뻤어 들어오세요 그럼 들어왔습니다 저 미리 들어와신다 저 지금 초대 안 받는데 조잠아 잠깐만요 음 조대를 안 했으니까 안 봤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